두 벌레와 노인 아주 먼 옛날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 세상과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어두운 동굴에 살면서 기도와 명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노인은 숲속으로 과일을 따러 가기 위해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노인은 갑작스러운 말소리에 어리둥절해져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작은 바구니 안에 과일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뭇잎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멈추세요. 또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계속 걸어가신다면 할아버지가 우리를 밟게 될 거예요. 노인은 땅에 쭈그리고 앉아 앞에 있는 풀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풀에 붙은 마른 잎사귀와 작은 돌멩이들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우리 여기 있어요. 좀 전에 들었던 목소리가 말랬습니다. 바위 밑을 보세요. 노인은 두 손으로 바위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밑에는 꿈틀거리는 통통한 벌레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벌레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 바위 밑에 갇혀 있었니? 아니요. 둘 중 몸집이 더 작은 벌레가 말했습니다. 바위는 우리를 해치지 않아요. 할아버지라면 몰라도. 난 너희를 해치지 않아 그냥 뛰어넘어서 내 갈 길을 갈 거란다. 노인이 점잖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몸집이 좀 큰 벌레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아마 할아버지는 발 아래 있는 불쌍한 생명들을 죽이면서 가시겠죠. 뭐라고? 노인은 벌레의 말에 짐짓 놀라며 수염을 쐬다 드무습니다. 벌레가 계속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인간이잖아요. 인간들은 하나같이 다른 생명체들은 아무 가치도 없다는 듯이 다루지요. 다른 생물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나무를 베어내고 환경을 오염시키잖아요. 노인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지. 그럼 너희가 뭔가 해볼 생각은 없니? 어떤 일이요? 벌레가 물었습니다. 내가 너와 네 친구를 인간으로 변하게 해주마. 그러면 너희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호하고 생명들을 아끼며 살 수 있는지 가르치렴. 어찌 생각하느냐. 두 벌레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더니 노인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이 벌레들을 향해 이상한 주문을 외우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마리 벌레는 남자와 여자로 변했습니다. 사람으로 변한 벌레들은 진호와 아나로 이름을 짓고 작은 농촌 마을에서 부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노인이 준 돈으로 농사를 지을 약간의 땅과 아담한 집을 한 채 샀습니다. 또 땅에 뿌릴 곡식 씨앗과 마당에 키울 닭도 두어말이 샀어요. 진호와 아나는 열심히 일을 했고 친구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이 예전에 살던 숲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웠는지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다른 마을로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농장일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여행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진호와 아나는 열심히 일해서 더욱더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일은 귀찮고 싫어졌습니다. 마침내 진호와 아나는 노인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숲을 떠나온 지 10년 만에 둘의 머릿속에서 숲은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진호와 아나는 마침내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좀 더 크고 화려한 집을 짓기 위해 자기 땅의 나무들을 잘라내기로 하였습니다. 부부는 친구들을 불러 새로 지은 큰 집에서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온 날 밤 진호와 아나는 정원 파티에 100명의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하인 하나가 아나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마님 문 앞에 거지가 한 명 서 있습니다. 가라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마님이나 주인님과 얘기를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데요. 그럼 기다리게 내버려 둬라. 아나가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자우며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피곤해서 가겠지. 알겠습니다. 마님. 하인이 말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아나는 손님을 배웅하러 나왔다가 그 거지가 여전히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나는 거지한테 직접 가지 않고 남편을 찾았습니다. 진호, 아나는 손님들한테 들리지 않도록 진호에게 속삭였어요. 문 밖에 거지가 서 있는데 아무리 가라고 해도 꼼짝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개를 풀어서 쫓아버려요.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진호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돌아서는 순간 하늘에서 커다란 번개가 번쩍이고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비를 피해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때 펑하는 소리와 함께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손님들이 소리치면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후 진호와 아나는 자신들이 풀이 잔뜩 난 땅에 맨발로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나, 진호가 어찌 된 영혼인지 알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혹시 이건 맞네? 늙은 거지가 빗속에서 절룡거리며 부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10년 전에 자네들을 인간으로 변하게 해주었던 노인이네. 아나는 곧바로 늙은 거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모든 걸 빼앗아 가지 마세요. 저희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노인이 아나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인간들에게 화를 냈었지. 노인은 고개를 설레설레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자 주변에 있는 나무를 모조리 베어버리고 개에게는 목줄을 메었지. 왜 여기 있는지 까맣게 있고 만 거야. 그러니 이제 너희를 원래대로 돌려놓아야겠구나. 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내려치자 큰소리와 함께 아나와 진호는 다시 꿈틀거리는 두 마리의 살찐 벌레로 변하고 말았답니다. 서울말과 사토리 정답 옛날에 임금이나 지위가 높은 관리들은 덜어 평복을 입고 백성들 형편을 살피고 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미행이라고 합니다. 어느 임금이 밤에 미행을 나갔다가 발길이 한강에까지 닿았습니다. 달이 아주 밝아 달빛이 한강 물결에 아름답게 아롱지고 있었어요. 강을 내려다보며 강가를 걷는 맛이 여간 조촐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나인들이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더 호젓한 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가던 임금이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저만치 강가에 서 있는 사내의 모습이 좀 수상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강물에 빠져 죽으려는 사람이 아닌가 싶었어요. 이 밤중에 웬 사람이 이런데 혼자 계십니까? 임금이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겸 마시고 갈 길이나 가시오. 사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도 깊음이 있어 보였어요. 이 밤중에 이런데다 사람을 혼자 두고 어찌 그냥 갈 수가 있겠소? 깊음은 있어 보여도 차림이 여간 꾀재재하지 않았습니다. 도포도 후들근하고 갓 양도 반쯤 돌아 있었어요. 실은 인간사가 너무 허무해서 이러고 나왔습니다. 사내는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허무하단 말씀이요? 임금은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지요? 오늘 과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시골 선비로 오늘 열두 번째 과거를 보았는데 또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군뱅이 같은 미물도 제가 살아가는 길 속은 그만한 짐작이 있듯이 과거를 그렇게 여러 번 볼 적에는 내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못하겠습니까? 과거판이 연줄과 돈으로 좌우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그래도 행여나 하고 이번에도 과거를 봤는데 또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라 기강이 이 꼴이니 나라의 앞날도 걱정입니다마는 나라 형편보다 당장 내 형편이 갈데없는 거짓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과거에만 매달려 왔으니 지방골이 뭐가 됐겠습니까? 이번에는 마지막 남은 전답을 봐라 노자를 쓰고 왔는데 또 낙방을 하고 말았으니 무슨 염치로 고향에 가서 저 자식 얼굴을 보겠습니까? 사내 말에 임금도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임금은 다시 소작을 걸었어요. 한 달 뒤에 별씨가 있다던데 그 소문 들었습니까? 별씨요? 별씨라면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보이는 과거인데 무슨 경사가 있기에 갑자기 별씨를 보인단 말씀입니까? 오늘 아침에 왕자가 태어났기 때문이라 합니다. 기왕 과거를 보러 왔으니 별씨까지 보고 가시지요. 그렇다면 여부가 있겠습니까? 사내는 대번에 눈을 밝혔습니다. 한대 당신한테 일러줄 말이 있소. 당신 정상이 하도 딱해서 은밀하게 하는 말이니 아무한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별씨에는 글로 답을 써내지 않고 시험관이 직접 몇 마디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당락을 결정한답니다. 묻기는 꽤나 까다롭게 묻지만 답은 아주 간단하다고 하지요. 답이 간단하다고요? 귀꿈스럽게 그 답이 뻐꾸기라 합니다. 임금은 사내 귀에다 입을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뻐꾸기? 임금은 조용히 하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시험관이 뭐라고 묻든 뻐꾸기라고만 대답하면 합격이라 합니다. 당신은 누구신데 그런 걸 알고 계십니까? 사내는 놀라 물었습니다. 그럴만한 사람이니 급지한 다음에 봅시다. 임금은 말을 마치자 금방 자리를 떴습니다. 사내는 별일도 다 있다 싶어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로 별씨를 본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사내는 서울 금방 시골로 가서 한 달 동안 과객질을 하고 과건날 서울로 갔지요. 과장에 들어가니 저만치 높은 곳에 시험관이 덩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험관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사내는 길게 늘어선 관객들 줄에 서서 과거 치르는 것을 건너다 보고 있었습니다. 과객들이 한 사람씩 시험관 앞으로 가면 시험관이 무얼 묻는 것 같고 과객들은 한결같이 멍청하게 시험관을 쳐다보고 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시험관 앞에 나선 과객들마다 그러했지요. 드디어 사내 차례가 왔습니다. 사내는 시험관 앞에 나가 정중하게 절을 한 다음 시험관을 쳐다보았습니다. 시험관을 보는 순간 사내는 눈이 퉁방울 만해졌어요. 지난번 달빛 아래에서 본 그 얼굴에 그 목소리였습니다. 임금이 웃으며 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내는 너무 놀라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임금을 쳐다보며 가쁜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방금 물으신 말씀에 대답하시오. 시험을 거들고 있던 신하가 다그쳤습니다. 임금은 여유있게 웃고 있었지요. 그러나 사내는 귀에서 붕 벌이 오는 소리만 날 뿐 그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신하는 어서 대답하라고 다그쳤어요. 그게 무슨 새 이름이었다는 것까지는 떠오르는데 무슨 새였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신하는 거듭 대답을 하라고 다그쳤고 순간 그 새의 이름이 된 소리였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꾹꾹이 자신이 없어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신하는 고개를 저으며 나가라고 손짓을 했지요. 사내는 처참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내 복이 그뿐이구나. 임금은 돌아서는 사내를 안타까운 눈으로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사내는 한참 나오다 그제야 뻐꾸기가 떠올랐습니다. 사내는 새삼스레 산천이 노랗게 보여 그 자리에 멍청하게 서 있었어요. 망신을 하려면 자기 아버지 이름도 안 떠오른다더니 딱 그 꼴이었습니다. 그때 헐레벌떡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사내는 그 과객을 불렀어요. 과객은 바쁜 사람을 왜 부르냐는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방금 과거를 보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꼭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가시오. 과객은 눈을 크게 뜨고 사내를 봤습니다. 사내는 과객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한 달 전에 임금을 만난 일부터 바쁘게 이야기를 들어놓았습니다. 나는 복이 그뿐인지 쥐어주는 떡도 받아 먹지 못했습니다. 당신이나 합격을 하시오. 답은 뻐꾸기입니다. 뭐요? 답이 산에서 뻐꾹뻐꾸고는 뻐꾸기란 말이오? 사내는 그렇다고 어서 가라고 했습니다. 과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달려갔지요. 그러나 임금은 이미 신명이 풀려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그 답을 서울말로 아래올지 사투리로 아래올지 여쭙나이다. 엉뚱한 소리에 임금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엇이라고? 서울말과 사투리? 그럼 서울말로도 대답하고 사투리로도 답하거라. 임금은 눈을 크게 뜨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서울말로는 뻐꾸기였고 사투리로는 꾹꾹이인 줄 아래올나이다. 사투리로는 꾹꾹이! 임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신하가 깜짝 놀라 곁으로 갔지요. 조금 아까 꾹꾹이라 대답한 과객을 불러오너라. 임금은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지네를 잡아먹는 닭 옛날에 어떤 집에서 아들을 절에 공부하러 보냈습니다. 10년을 공부하고 돌아와 과거의 급제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신신당부를 했지요. 아들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집안 식구들과 슬픈 이별을 하고 깊은 산속에 있는 절로 갔습니다. 아들은 절에 가서 부지런히 책을 읽고 글을 쓰느라 세월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다른 건 하나같이 영근데 한 가지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그건 손톱이나 발톱을 깎아 아무데나 버리는 겁니다. 그 절에는 장딱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들이 버린 손톱과 발톱을 주워먹고는 점점 크면서 아들이 글 읽는 곳에 와서 자세히 듣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지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날마다 찾아오던 장딱이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절강 근처를 아무리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캥이나 족제비한테 잡아먹힌 걸로 알고 잊어버렸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어머니가 날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3년째 되던 해 어느 날 갑자기 절에 갔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늠름하고 장대해져서 말입니다. 어머니가 눈이 둥글해져서 물었어요. 예야 10년 공부하러 가서 왜 벌써 돌아오느냐 예 그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스님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돌아가라고 해서요. 돌아온 아들은 정말 집에 있는 책이라는 책은 다 읽고 모르는 것 없이 다 알았습니다. 과거 시험에도 쉽게 급제했고 벼슬도 얻었어요. 그래서 장가도 가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참 훌륭한 아들을 두었다고 칭찬하고 부러워했지요. 그러다 보니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웬 아들이 얼굴도 야위고 남루한 옷차림에 책 보따리를 메고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어이없이 바라보는데 찾아온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인사를 한 뒤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와서 장가까지 간 아들이 턱 버티고 앞에 나섰어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았지요. 거지같이 초라한 아들은 너무도 놀라 어찌된 일인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놈이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 쫓아내거라. 먼저 와있던 아들이 호통을 쳤습니다. 쫓겨난 아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이웃 사람한테 물으니 벌써 7년 전에 아들이 돌아와서 과거에 급제하고 장가까지 가서 아들도 낳았다는 겁니다. 아들은 어쩔 도리가 없어 다시 공부하던 절로 돌아가서 스님에게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은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절감 바위 밑에서 지네 한 마리를 잡아 1년 동안 잘 키우라고 시켰어요. 아들이 지네를 잡아 잘 길렀더니 기만해졌습니다. 스님은 지네를 가지고 집에 가서 먼저 가있다는 아들 앞에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가서 가지고 간 지네를 내놓았어요. 지네가 입에서 독을 확 뿜어내자 그토록 늠름하던 가짜 아들이 길길이 날뛰더니 그만 퍼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커다란 장닭으로 변해버렸어요. 그제야 진짜 아들은 7년 전에 절에서 없어진 장닭이 사람으로 둔갑해서 자기 대신 아들 노릇을 한 것을 알았습니다. 장닭은 3년 동안 아들을 모심고 깎아버린 손톱, 발톱을 주어 사람이 되었는데 결국 지네한테 독을 얻어마시고는 도로 닭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요새도 닭들이 지네만 보면 사정없이 잡아먹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가짜 아들하고 혼인해서 아들까지 낳은 며느리는 친정으로 보내고 아들은 새로 장가를 가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차매와 양반 옛날 서울에 아주 세도가 당당한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은 제 마음대로 벼슬 자리를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양반 내 집에는 벼슬 자리를 구하러 오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 넘었어요. 물론 벼슬 자리를 거져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반은 값진 물건이나 많은 돈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날마다 대문 턱이 닳도록 사람들이 들고 나니까 배부른 양반은 차츰 시끄러워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끄러움을 좀 덜 수 있을까? 이리저리 궁리를 하던 양반은 마침내 좋은 술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날부터 양반집 대문 앞에는 굵은 북글씨로 쓴 글발이 붙어 있었답니다. 나를 거짓말로 속여 넘기는 자에게는 원하는 벼슬 자리를 주되 만일 내가 속지 않았을 때에는 벼슬 대신 볼귀를 뵐 때 맞아야 한다. 그러자 숱한 사람들이 별별 거짓말을 다 꾸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마다 번번이 볼기만 실컷 얻어맞고 절룩거리며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런 거짓말로 감히 나를 속여? 사람들이 볼기를 막고 절룩거리는 꼴을 볼 때마다 양반은 재미가 나서 연방 너털 웃음을 웃었습니다. 한방 눈이 펑펑 내리는 동지 딸이었어요. 허름한 차림을 하고 양반을 찾아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 너는 무엇 하러 나를 만나려 느냐. 양반은 아래위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네 소인은 거짓말로 대감님을 속여보려고 왔습니다. 아이는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양반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끼면서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이마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양반 나를 속여보겠다고 그래 너는 볼기만 는 것이 무섭지 않느냐. 숱한 사람들이 와서 볼기만 맞고 돌아갔느니라. 그러나 아이는 야무지게 말했습니다. 글쎄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할 게 아닙니까? 이 말에 양반은 흥미를 느꼈는지 아이를 아이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단정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께 동모 생일 잔치에 갔는데 그 집은 어찌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잔치상에는 별의별 음식이 다 올랐습니다. 정말 돈을 가지고도 구할 수 없는 진귀한 음식들이었지요. 양반은 긴 담뱃대를 뻑뻑 빨면서 점잖게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상에는 저 종로에 인격만한 참회가 다 있었답니다. 아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양반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이놈 거짓말에도 분수가 있지 그렇게 큰 참회가 어디 있다더냐 이거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 마당에 있는 장동만 했지요. 아이는 머리를 꼬박 숙이며 말랬습니다. 이놈아 세상 아무데를 찾아다녀도 그런 자매는 없다. 사실은 항아리만 이나 했던가 봐요. 그만둬라 내놈의 거짓말 솜씨도 알만하구나. 양반은 더 들어볼 것도 없다는 듯이 돌아 앉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수그러지는 기색이 전혀 없이 말을 이어 갔습니다. 대감님 사실은 저 물동이 만했습니다. 맹추 같은 놈아 그런 시도 안 든 거짓말을 내가 믿을 성 싶으냐. 양반은 긴 대통으로 노재떠리를 땅땅 두드렸습니다. 아이는 머리를 슬슬 긁으며 또 말을 했습니다. 작고 헛은 소리만 여쭈어서 죄송합니다. 아이들 밥그릇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양반은 그제야 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글쎄 그만이나 했겠지. 네 꼭 아이들 밥그릇만 했습니다. 그만한 걸 먹었습니다. 그만한 거야 먹었을 테지. 이 말을 들은 아이는 해죽 웃으며 양반을 말끔히 올려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양반은 볼장 다 봤다는 듯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서 나가서 볼기나 맞고 가거라. 제가 왜 볼기를 맞아요? 네 놈이 끝내 나를 속이지 못했으니 볼기를 맞아야 할 게 아니냐. 아이는 갑자기 웃었습니다. 대감님은 아직 속은 줄도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글쎄 지금이 어느 때라고 참외를 먹었겠어요? 이 말을 들은 양반은 그제야 어린아이에게 한수 단단히 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참외 크기에만 정신이 팔린 양반은 지금이 동지 딸이란 것도 미처 생각지 못하고 그만한 거야 먹었을 테지 하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양반은 수수떡처럼 얼굴이 시뻘개져서 퉁방울 같은 눈알을 굴리며 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속은 무척 분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고 말았으니 어쩔 수가 없었지요. 한참 동안 덤덤이 서있기만 하던 양반은 아이에게 은근히 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무슨 하고 말입니다. 욕심쟁이 장사꾼 옛날 어떤 고을에 김두라는 청비단을 파는 장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욕심꾸러기이며 교활한 이 장사꾼은 해마다 욕심이 많고 교활했어요. 이도도 해마다 원님에게 뇌모를 바치곤 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서로 잘 보이려고 더 좋은 물건을 갖다 바치느라 애를 썼습니다. 섯달이 다 가고 정월 명절이 가까워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원님에게 뇌모를 바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비싼 비단을 갖다 바치는 게 너무도 아까웠습니다. 김두나 이두 모두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김두는 궁리 궁리 하던 끝에 좋은 수가 생겼다며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달이 서산에 기온 뒤에 김두는 조그만 칼을 들고 이두네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러고는 자물쇠를 따고 창고로 들어가 홍비단 한 피를 훔쳐냈지요. 김두는 다음날 이 비단 한 피를 잘 싸가지고 원님에게 새 선물로 갖다 바쳤습니다. 이두도 이날 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김두가 자기 집으로 온 줄도 모르고 김둔의 창고로 들어가 청비단 청비단 한 피를 훔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이두는 훔친 비단을 이두라는 이름이 적힌 편지와 함께 원님에게 선물로 갖다 바쳤지요. 그러고는 조아라고 싱글벙글 했습니다. 장사꾼들 못지않게 악착스러운 원님은 청비단 장수가 홍비단 을 가져오고 홍비단 장수가 청비단 을 가져온 까닭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는 무엇을 생각한 듯 수염을 비비 꼬며 뱀같은 눈에 교활한 웃음을 띄었지요. 다음날 아침 원님의 부름을 받고 광가에 불려간 김두는 자기가 한 짓이 있는지라 떨리는 가슴을 억지로 누르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안 입고 온 눈초리로 김두를 내려다보더니 호령 했습니다. 네 이놈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그렇지 않아도 가슴이 콩알만 했던 김두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던 원님은 속으로는 웃으면서도 겉으로는 엄한 목소리로 펄펄 뛰었어요. 이놈 네가 나를 뭘로 보고 부정한 물건을 새해 아침부터 갖다 바치느냐. 김두는 벌벌 떨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꼴을 한참 내려다보던 원님이 다시 호령 했습니다. 이놈 내재를 어떻게 씻을 거 하라 쉬는 대로 다 할 터이니 그저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김두는 당장 모가지에 칼이 떨어지기나 한 듯이 소 눈깔 같이 허연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며 손이야 발이야 빌었습니다. 이놈에게 곤장 오십 대를 치고 옥에 가두어라. 원님은 서슬퍼른 명령을 내린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두는 곤장을 맞은 뒤 옥으로 질질 끌려 들어갔어요. 다음날 이두도 광가로 끌려와 죽도록 얻어맞은 뒤 김두와 한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한 짓이 있는지라 마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라고는 등을 돌려대고 벽을 마주 하고 앉아 한숨만 쉬고 내리고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편을 슬그머니 훔쳐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은 뒤 두 사람은 저녁을 가지고 온 아내들에게 각각 무엇인가 수근거리고는 긴 한숨들을 내쉬며 또 벽을 마주 하고 앉았습니다. 다음날 뇌물짐을 잔뜩 실은 김둔의 하인과 이둔의 하인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광가문을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냥차 이 고울에 나와있던 감사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발을 바를들 바를들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감사는 무슨 짐인가 한 바리씩 잔뜩 씻고 들어가는 하인들을 보자 대뜸 눈을 가느스름하게 찌푸리고 장죽을 뽑아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하인들이 사랑 퇴마루를 지나려 할 때 점잖은 목소리로 불렀지요. 이리 오너라. 깜짝 놀란 두 하인은 어물어물 돌아보다가 그것이 자기들 둘을 부른 것임을 깨닫고 얼른 허리를 굽혔습니다. 너희들 씻고 오는 게 무엇인고 감사는 모르는 척 하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가장 놀란 것은 하인들보다도 고울 원님이었습니다. 원님은 벌개진 얼굴을 매만지며 그런 게 아니라 저 하고 두 장사꾼의 도적질을 짐작하고 그들을 취조했다는 것과 그들이 죄를 씻으려는 뜻으로 하인들을 시켜서 이런 것을 가져온 듯하다는 이야기를 냈습니다. 원님은 감사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폈어요. 이미 자기 것이 다 된 물건을 빼앗기지나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듣고 난 감사는 원님의 이런 걱정에는 아랑곳도 않고 음 하고 팔자수염을 두어 번 쓰러 올리더니 원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들어라. 나란히를 보는 원님을 속이는 장사꾼도 죄인이려거니와 그것을 기회로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원님 또한 죄인이다. 그러니 이 물건은 나라에 받쳐야 한다. 감사는 하인에게 그 짐을 모두 옮겨 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점심까지 잘 얻어먹은 다음 재물발의를 앞세우고 떠나버렸어요. 이것을 본 두 하인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더욱이 부하가 터질 대로 터진 원님은 김두와 이두를 끌어다 놓고 마음껏 괴롭힌 후 집으로 쫓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결심한 듯 쥐같은 주둥이를 더욱 악무는 것이었어요. 짐승 사냥을 갔다가 뜻밖의 재물을 사냥한 감사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며 자기를 가장 가까이 섬기는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넌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을 뜻하냐? 글쎄 올시다 그자들이 장사꾼들이라니 아주 진귀한 물건인 줄 나옵니다. 허허 진귀한 물건이라 감사는 연신 말 위에서 머리를 끄덕거렸습니다. 이날 저녁 감사 일행은 날이 저물어 어떤 조막에 들게 되었습니다. 김두는 감옥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원님에게 바칠 재물을 감사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물을 도로 빼앗아 원님에게 바치고 다시 장사를 할 수 있을까? 국리를 하던 김두는 무슨 수가 생긴 듯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갖추고 이도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해는 벌써 서산마루에 걸려 마지막 빛으로 산머리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김두는 지낸해를 흘끔흘끔 돌아보며 옷자락에서 바람소리가 나도록 달려갔습니다. 난생 처음 이두를 찾는 김두나 또 뜻밖의 김두를 맡게 된 이두나 서로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시치미를 떼고 반가운 척하고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놈이 무얼 하러 왔나 하는 의심이 생겨 경계심을 조금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두가 간사한 눈을 찌푸리고 주둥이를 뾰족하게 하고는 이두 앞으로 다가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형님 글쎄 우리야 장사하는 죄로 있는 재물을 다 바치고 억울하게 매만 실컷 맞았으니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쎄 말이오 이두는 제법 점잖은 채 음흉한 눈을 내리감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형님 일이 이렇게 된 바에야 오물주물 할게 뭐 있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우리 둘이 다우쳐가서 그 짐을 빼앗아 옵시다. 그래서 원님한테도 좀 드리고 우리도 또 장사를 해야 할 게 아니겠소 김도의 말에서는 제법 노기와 용기가 함께 풍겼습니다. 글쎄 나도 한번 해본 생각이긴 한데 그게 딴 사람이 아닌 바로 감사니 원 형님도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감사면 어떻고 임금이면 어떻소 하긴 그렇기도 해. 형님 그러지 말고 우리 결단을 내립시다. 이에 이두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왕 당할 바에는 한번 해보겠다는 뚝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결정을 했지요. 김두와 이두가 행장을 차리고 나서니 날은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한편 원님은 제것이 다 되었던 물건을 싱겁게 빼앗기고 보니 체면도 안되었거니와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 속에는 호랑이 가죽이며 보석 녹용 인삼에다가 비단이 열필 남짓 들어있다는 말을 하인에게서 들은지라 욕심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자기가 가장 믿는 하인을 불렀어요. 그러고는 하인에게 동그라미를 쥐어주며 감사를 주기라고 빼앗긴 물건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주막에 들른 감사는 뜻하지 않게 횡재를 만난 기쁨에 술상을 차려놓고 밤 내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감사는 거의 처탁이 울 저게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얼마나 잤는지 감사는 목이 말라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들어왔는지 무명으로 얼굴을 가린 한 사내가 방 안에 서 있었어요. 얼김에 벌떡 일어난 감사는 다른 걸 생각할 경황도 없이 그 사내에게 목침을 던졌습니다. 그 사내는 얼굴을 바로 막고 퍽 쓰러졌어요. 그러자 문이 벌컥 열리며 원님이 냉큼 뛰어들었습니다. 원님은 사람을 보내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뒤따라 와서 방문 밖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넘어진 사내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들고는 달려드는 원님을 찌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원님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참이나 엎지락 뒤티락 하다가 마침내 감사가 원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들은 한참이나 버드럭거리다가 나중에는 둘 다 죽고 말았어요. 한편 김도와 이도는 부지런히 발길을 재촉해 주막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주막은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즈넉 했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이나 서로 서로 앞서 들어가라고 밀다가 마침내 김두가 앞에 서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문을 연 그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방 안에는 새 사나이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이 둥글해진 김두와 이두는 논란 중에서도 재물 보따리가 어디 있는가 부터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희미한 달빛에 보따리는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감사는 만약의 경우를 걱정해 다른 한 짐은 딴 데 가져다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짐작한 김두는 벼락같이 달려들어 보따리를 들고 산으로 냅다 뛰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두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잠시 멍청하니 있다가 큰일이나 난듯이 김두의 뒤를 따라 다름질을 쳤습니다. 김두는 정신없이 뛰다가 벼랑에 다다르자 잠깐 주춤했습니다. 그러자 이두는 김두에게 달려들었어요. 두 사람은 벼랑가에서 생사를 가르는 싸움에 벌였습니다. 엎치락 뒷치락 싸우던 도산에는 그만 청길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벼랑 밑에서는 바위를 차며 내닿는 물결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단숨에 삼켜버리고 말았답니다. 제 손을 자른 도적 옛날 어느 곳에 일하기 싫어서 건들건들 떠돌아다니며 놀기만 하는 건달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남의 물건을 감쪽같이 채다가 팔아먹고 사는 도적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노름에서 돈을 다 털어먹은 도적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고 가는 길거리에 나가서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자그만 구럭을 든 총각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슨 귀중한 것을 넣었는지 총각은 구럭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고 걸어갔습니다. 무엇이 들었길래 저렇게 조심스레 들고 갈까 도적의 눈은 대뜸 구럭에 쏠렸습니다. 도적은 구럭 속에 틀림없이 귀중한 보물이 들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적은 총각의 뒤를 바싹 따르기 시작했어요. 총각은 나룻배를 타려고 강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도적도 총각의 뒤를 따라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에는 나룻배 한 척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건넌마을로 가는 손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총각이 사공에게 돈을 물고 나룻배에 오르자 도적도 건넌마을로 가는 척하고 뒤따라 올랐습니다. 나룻배는 잔잔한 물결을 해가르며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불그레하게 물든 강력해 경치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물오리가 동동 헤엄쳐 다니는가 하면 물고기를 잡느라고 자맥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의 눈길은 모두 그리로 쏠렸습니다. 그런데 총각은 눈 한 번 팔지 않고 뱃머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적은 슬그머니 총각 옆에 놓인 구력을 넘겨다 보았습니다. 구력 속에는 비단 보자기를 씌운 것이 들어 있었어요. 마침내 총각이 끄덕끄덕 졸기 시작했습니다. 도적은 구력에 손을 넣어 그것을 몰래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무엇인가가 도적의 손가락을 꽉 깨물었어요. 어떻게나 아픈지 도적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쳤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해서 모두 그리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바빠 맞은 도적은 급히 구력에서 손을 빼냈어요. 그러자 도적의 손에 자라 한 마리가 매달려 올라왔습니다. 자라는 도적의 손가락을 꽉 깨물고 놓지 않았어요. 아니 이놈의 남의 자라를 훔쳐내려 했구나. 졸거했던 총각이 잠이 깨어 도적의 멱살을 틀어잡았습니다. 꼼짝 못하고 잡히게 된 도적은 총각한테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라한테 한 번 물리면 목을 자르기 전에는 놓지 않는다는 것을 도적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게 총각 내가 자라값을 낼 테니 제발 자라목을 잘라줄게. 도적이 총각한테 사정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나는 거야? 이 자라는 우리 어머니 병치료에 쓰려고 300리도 넘는 고장에 가서 구해오는 거야. 도둑질이나 자라라고 어머니 병에 쓸 약재를 바치겠나? 그건 안 돼. 총각이 성난 소리로 도적을 꼬지 졌습니다. 그럼 자라값을 두 배로 져줄 테니 목을 잘라주게나. 두 배가 아니라 열 배를 준 데도 안 돼. 급해 맞은 도적은 이번에는 자기 나이를 걸고 사정했습니다. 총각 보다시피 나는 아직 새파란 젊은이가 아닌가.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서야 쓰겠나? 제발 사정을 봐주게. 글쎄 나도 니가 우리 어머니보다 젊다는 건 알고 있어. 우리 어머니는 벌써 팔순이 넘었으니까. 그렇다면 그 노인이 이제 병이 났는데도 몇 회를 더 살겠나? 하지만 나는 아직도 50년은 더 살 수가 있네. 제발 사정 좀 봐주게. 도적이 이런 염치없는 소리를 내지르자 총각은 이 미친놈 하고 따귀를 한 대 올려붙이면서 꼬지졌습니다. 앞길이 군만리 같은 놈이 왜 부지런히 일해 먹을 생각을 안 하고 도적질 하는가? 우리 어머니는 한평생 남의 물건에 손 한 번 대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오셨다. 우리 어머니의 깨끗한 하루는 도적질로 더럽게 살아가는 내놈의 50년 세월보다 덕이 중에 배에 탔던 사람들 모두가 그 말이 옳다고 머리를 끄덕 였습니다. 도적은 뭐라고 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하여 도적은 더러운 목숨이나마 건져 보려고 제 손으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도망쳤답니다. 사랑한 새끼 족제비 옛날 어떤 의원이 동물들의 치료법을 관찰하려고 산천을 쏟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위로는 백두산에서 아래로는 한라산까지 방방곡곡 산천을 샅샅이 살피고 다녔지요. 이렇게 안 다니는 데 없이 돌아다니며 무슨 짐승이든 상처입은 짐승만 발견하면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관찰했습니다. 호랑이굴 앞에서 몇 날 며칠 숨어서 살피기도 하고 다람쥐 뱀 심지어는 지렁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하루는 산속을 다니다가 잔뜩 지쳐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숲속에서 족제비가 한 마리 나왔어요. 무엇에 쫓기듯 다급하게 뛰어나오더니 또 무슨 방정이냐 쉽게 잔디밭 한 군데를 다급하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 녀석이 왜 저러지? 족제비가 잔디밭을 다급하게 파도 예사로 다급하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금방 숨이라도 넘어가는 듯 정신없이 팠지요. 별일이다 싶어 찬찬히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파들어가더니 나중에는 잔디뿌리 밑으로 파들어갔습니다. 의원은 하도 이상해서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족제비도 굴에서 살기는 하지만 땅굴이 아니라 바위 틈에 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족제비는 몸놀림이 민접하고 영악하여 별짓을 다 하지만 지금 땅을 파고 있는 골은 너무도 다급하여 도무지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앞발로 파서 뒷발로 차는 헬기 공중으로 두어자씩 퉁겨 올라갔습니다. 어느새 족제비 몸뚱이가 굴속으로 거의 들어가는가 했더니 이내 꼬리까지 들어갔습니다. 숨도 돌릴 겨를 없이 저게 뭐야 오소리 같은 짐승들이 저렇게 굴을 팔 때는 혹시 무슨 짐승이 오지 않나 주변을 둘러보는데 이 녀석은 그럴 경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서너자쯤 되는 곳에서 잔디가 움직였습니다. 족제비가 잔디뿌리를 거세게 물어뜯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긴 굴을 하나 판 것입니다. 족제비는 굴에서 나와 아까 뛰쳐나온 숲속으로 뽀르르 달려갔습니다. 족제비는 얼른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원은 엉거주춤 일어서다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족제비가 숲속에서 나오는데 나와도 예사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춤을 주듯 괴상 방측하게 몸을 놀리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놀이라도 하듯 공중으로 뛰어올랐어요. 몸을 비틀다 땅에 납작 엎드렸다 저 짐승이 미치지 않았나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족제비가 숲쪽으로 훅 달려드는 순간이었어요. 저게 뭐야? 숲속에서 느닷없이 시커먼 구렁이가 족제비를 쫓아옵니다. 구렁이는 굵기가 얼음팔통만 하고 길이는 한 발이 넘을 것 같았어요. 족제비는 구렁이 앞에서 팔짝팔짝 뛰며 계속 약을 올리고 구렁이는 화가 나서 사무 거세게 족제비를 쫓아왔습니다. 족제비는 쫓아오는 구렁이 앞에서 계속 용용 죽겠지 하는 꼴로 놀려대며 아까 파놓은 굴 있는 대로 갔습니다. 굴 앞에 이르자 족제비는 구렁이 앞에서 제주를 한바탕 발 딱 넘었습니다. 구렁이가 쫓아가자 굴 속으로 쪼르르 들어가 버렸어요. 구렁이도 서슴없이 굴로 쫓아 들어갔습니다. 족제비는 금방 저쪽 구멍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굴을 빠져나온 족제비는 아까와 같은 몸놀림이 아니었습니다. 금방 나온 구멍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허리를 활처럼 구부리고 구멍을 향해 잔뜩 용을 쓰고 있었습니다. 구렁이 대가리가 굴 속에서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족제비가 구렁이 목을 덥서 물었습니다. 이쪽 구멍 입구에 남아있는 구렁이 꼬리가 후다닥 거세게 뒤틀렸습니다. 구렁이 목을 문 족제비는 사정없이 고개를 내주었어요. 족제비는 마치 굴속에서 구렁이를 뽑아내듯 구렁이 목을 물고 고개를 내둘렀습니다. 몸뚱이가 구멍에서 다 나왔을 때는 구렁이가 이미 맥을 주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축 늘어진 채 몸뚱이를 굼뜨게 뒤채고 있었지요. 족제비는 입에 문 구렁이 멱을 놓고 이번에는 구렁이 배를 물었습니다. 배를 물고 아까보다 더 거세게 고개를 내둘렀지요. 대번에 구렁이 배가 갈라지며 창자가 나왔습니다. 족제비는 입과 발로 구렁이 창자를 해집었습니다. 창자 속에서 무얼 발라냈어요? 그걸 조심스럽게 잔디밭에 옮겨 놓았습니다. 또 창자를 해쳤습니다. 이번에도 무얼 발라내서 역시 잔디밭에 옮겨 놓았지요. 세 개째 그렇게 하더니 그걸 핥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핥다가 이건 또 웬일인지 다시 숲속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지? 여태 멍청하게 보고만 있던 의원은 구렁이 있는 데로 갔습니다. 의원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잔디밭에 있는 것은 족제비 새끼들이었습니다. 금방 낳은 족제비 새끼들을 구렁이가 잡아먹었던 것 같습니다. 구렁이는 이미 죽었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의원은 족제비가 올 것 같아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족제비가 숲속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입에 무슨 나뭇잎을 잔뜩 물고 오고 있었어요. 그 잎사귀를 씹어 새끼들 몸뚱이에 대고 문질렀습니다. 족제비는 씹은 잎사귀로 새끼를 문지르다 혀로 새끼를 핥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자 새끼들이 꼬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끼들이 모두 살아난 것 같았어요. 족제비는 그제야 숨을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끼들 새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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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들 새끼들 새끼들을 달고 새끼들을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희한한 일이 있더니 여태 멍청하게 구경만 하고 있던 의원은 족제비가 새끼를 치료하던 곳으로 갔습니다. 족제비가 새끼들한테 씹어서 바른 나뭇잎이 남아있었어요. 산초나무 잎이었습니다. 의원은 그 잎사귀를 들고 족제비가 사라진 숲속을 멍청하게 보고 있었지요. 산초나무가 이렇게 신통한 효암이 있었던가? 의원은 산초나무를 들고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초나무는 우리나라에 널리 있는 나무랍니다. 집 지키는 구렁이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큰 부자가 살았는데 그 마을 농밭이 거의 다 그 집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부잣집 농밭을 얻어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이면 거둬들인 곡식을 모두 바치고 조금 남는 것으로 겨우겨우 살아갔어요. 부잣집은 아주 인색하여 마을 사람들이 보리 꼬개 떼면 굶어 죽어 가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조금만 농사를 잘못 지우면 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을 안쪽에 조그만 오두막집에 사는 처녀가 왜 부잣집은 그렇게 많은 논밭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째서 저 댁은 부자가 되었나요? 처녀의 부모는 그 집엔 옛날부터 집집킴이가 살고 있어서 재산을 단단히 지켜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또 물었어요. 집 지킴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부잣집에만 살고 있나요? 그건 하늘이 그대에게 복을 내려주어서 그 집을 지켜주는 거란다. 집 지킴이는 커다란 구렁이인데 그 집에서 오랜 옛날부터 살아왔지. 그럼 그 집 지킴이가 없어지면 그 집은 망하겠네요? 암 집 지킴이가 없어지면 그 집은 끝장이지. 그날부터 처녀는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해 가을 추소가 끝나 부잣집에는 곡감마다 곡식이 가득가득 차고 그래도 넣을 곳이 모자라 마당에도 노적거리를 쌓아두었습니다. 그때쯤 처녀는 들판으로 나가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를 잡아다가 자기 집 뒤주 안에 숨겨두었어요. 뒤주에는 얼마 안 되는 곡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렁이를 그 곡식 안에 깊숙이 넣고 번쩍거리는 등이 조금 내다보이게 해놓았어요. 겨울이 오고 눈이 내려 온 상가들이 하얗게 될 즈음 처녀는 마을 마을 아이들을 하나씩 데리고 와서는 뒤주 안을 보여주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하며 큰 비밀이라도 되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속삭였어요. 저 구렁이가 바로 부잣집 집 지킴이 인데 우리 집 뒤주에 찾아왔단다. 이제 부잣집 농밥과 재산은 모두 우리 것이 될 거야. 마을 아이들 가운데 몇몇은 절대 소문내지 말라는 당부에도 아랑곳 않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실 처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일을 꾸몄던 겁니다. 눈 내리는 겨울에 구렁이가 있다니까 소문은 바람같이 퍼져나가 부잣집 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대감은 그날부터 큰 걱정이 생겼어요. 자기 집 지킴이가 남의 집 뒤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복이 그 집으로 옮겨가리라고 생각한 거지요. 대감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인을 시켜 처녀를 몰래 불러왔어요. 부잣집 대감은 처녀가 오자 다짜고짜 캐묻기 시작했지요. 그래 너희 집 뒤주 구렁이 한 마리가 있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예 내가 한번 구경해도 되겠느냐. 대감님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보십시오. 대감이 그 길로 처녀를 따라가 뒤주 안을 보니까 등이 번쩍거리는 큰 구렁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감은 처녀한테 애걸복걸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집 재산을 반으로 딱 잘라줄 테니 이 구렁이를 되돌려 다오. 처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논반문서 반과 곡식 반을 주시면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처녀는 땅문서 반을 얻고 곡식도 반을 가져왔어요. 마지막 노적갈이 두 개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오려고 보는데 노적갈이에 매달린 돌멩이 하나가 이상했습니다. 처녀는 그 돌멩이가 매달린 작은 노적갈이를 달라고 해서 품권들에게 가져오게 했어요. 말 하나마나 매달린 돌멩이는 순금 덩어리 였습니다. 처녀는 가지고 온 곡식과 논밭을 마을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덩어리는 조금씩 팔아 그 돈으로 부잣집에 나머지 논밭을 모두 사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렇게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잘 살게 되었답니다. 다람쥐 할머니와 날씨 아주 번 옛날 겨울산에 사는 거인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봄을 풀어놓았다가 그 다음엔 겨울을 풀어놓았다가 해서 아주 계절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대요. 특히 거인은 겨울을 유난히 좋아해서 1년 내내 겨울만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동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몹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증이 나면 거인은 잠깐 동안 봄이나 여름을 풀어놓았어요. 하지만 하도 잠깐이어서 사람들은 몹시 서둘러 농사를 짓고 식량을 저축해두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겨울만 계속되던 어느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먹이를 구하지 못한 늑대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좀 나누어 달라고 애걸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늑대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었어요.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았지만 아무데서도 먹을 것을 얻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늑대는 덜덜덜면서 마지막으로 다람쥐 할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다람쥐 할멈은 무척 친절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음식을 늑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들장미 열매 였어요. 다람쥐 할멈이 작년 여름에 쉬지 않고 따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늑대는 몸집이 크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더 달라고 하다가 그만 다람쥐 할멈의 식량을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람쥐 할멈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떡하지 이젠 굶어 죽게 되었어. 늑대는 진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거인을 찾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담긴 주머니를 훔쳐 올게요. 그럼 나무 열매를 다시 따 모을 수 있을 만났어요? 사뿐이와 던지개와 힘 좋아라는 친구였습니다. 사뿐이는 아무리 귀가 밝은 사냥개라도 걷는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살금살금 걷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던지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멀리 던질 수 있는 힘과 재주를 지녔지요. 힘 좋아하는 아무도 당할 자가 없을 만큼 힘이 셌습니다. 늑대가 새 친구에게 말했어요. 저기 겨울산에 사는 거인의 집에서 사철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훔쳐오자.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거인에게 잡혀서 죽을 거야.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사뿐이와 던지개와 힘 좋아하는 늑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기 산 꼭대기에 큰 집이 보이지 저 집이 바로 거인의 집이야. 그렇지만 조심해야 돼. 저 집안에는 늙은 할머니가 한 분 있는데 화통을 삶아 먹은 것처럼 목소리가 크거든. 그러니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하면 당장 거인이 달려올 거야. 그 할머니가 말을 못 하도록 해야 돼. 그러다니 사뿐이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송진이었습니다. 자 이 송진을 가지고 말이야. 속닥 속닥 늑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들어보니 그것은 꽤나 훌륭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새 친구는 늑대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먼저 늑대와 힘조아는 산 아래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뿐이와 던지게만 거인의 집을 향해 겨울산을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거인의 집 앞에 다다르자 던지게는 문간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사뿐이는 사뿐사뿐 걸어서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집안에는 할머니 한 분만 앉아있었어요. 할머니 날씨가 춥네요. 그러면서 사뿐이는 불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뿐이의 손에는 송진이 한 줌 묻어있었습니다. 송진은 따뜻한 불길을 받아 곰 말랑말랑하고 끈적끈적해졌어요. 음 그래 할머니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이제 봄이 기다려지는군요. 봄은 어느 자루에 있지요? 사뿐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응 그거 바로 네 머리 위에 걸려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뿐이는 끈적끈적하게 녹은 송진으로 할머니의 입을 단단히 틀어막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입은 풀로 붙인 것처럼 꽉 들러붙어 버렸어요. 아무리 소리를 치려고 해도 철석 붙은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뿐이는 이때다 싶어 봄이 담긴 주머니를 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물론 그 옆에 나란히 걸려있던 여름 가을 겨울의 주머니도 잊지 않았지요. 문 밖에서 기다리던 던지개는 주머니를 받자마자 힘껏 던졌습니다. 먼저 봄을 던지고 그 다음 여름 가을 겨울 순서로요. 그러자 멀리서 기다리던 힘 조화가 주머니를 받아서는 힘껏 찢었습니다. 어느새 거인이 달려나와 쫓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난데없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자 거인은 다시 겨울산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거인은 겨울을 싫어했거든요.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산과 들에 두껍게 덮였던 눈이 녹기 시작했어요. 얼었던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들이 팔딱팔딱 뛰어나왔습니다. 늑대는 다람쥐 할멈의 손을 붙잡았어요. 할머니 보세요. 봄이 왔어요. 할머니의 착한 마음씨가 이렇게 온 세상에 봄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다람쥐 할멈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차례대로 맞이하게 된 거랍니다. 창원 급제한 백정의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소나 돼지 따위를 잡는 백정한테 아주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백정 같은 상놈들은 글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정은 아들에게 일찍부터 백정 일이나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글공부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글방 봉창 밑에 몰래 숨어 한자 한자 글을 익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장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봉창 밑에서 숨어 듣지 말고 공부하고 싶으면 방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백정 아들은 윗목 구석에서나마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백정 아들은 다른 아이들이 한자 배울 때 두 자를 익힐 만큼 공부를 잘했답니다. 그러자 글방 아이들이 샘을 내기 시작했어요. 훈장이 보지 않는 곳에서 때리기도 하고 글방에 못 들어오게 쫓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백정 아들은 모든 어려움을 꾹 참고 열심히 공부했대요. 세월이 흘러 열일곱 살이 되었을 때 백정 아들은 글방 젊은이들과 함께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백정 아들은 집이 가난하여 간신히 입은 옷 그대로 노자도 없이 엽전 몇 푼만 달랑 가지고 다른 젊은이들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른 젊은이들은 백정 아들이 자기들과 함께 가는 것이 창피하고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 따돌릴 궁리를 했어요. 들 길을 걷고 있는데 밭에서 김을 매는 안악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늙은 시어머니 이고 한 사람은 젊은 색시 였어요. 그러자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백정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너 저 색시하고 입 한 번 맞추고 오너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하고 같이 못 간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그래 그게 좋겠다 하면서 백정 아들을 억지로 떠다 밀었습니다. 백정 아들은 난처했지만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좋은 꾀를 짠했습니다. 백정 아들은 먼저 나이 많은 안악내한테 가서 말했어요. 할머니 갑자기 바람이 불어 눈에 먼지가 들어갔는지 눈이 떠지지 않으니 좀 봐주세요. 할머니는 일어나 눈을 들여다보았지만 원체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며느리한테 말했지요. 얘야 나는 도무지 보이지 않으니 네가 좀 와서 봐라. 그러자 며느리는 아예 어머니도 제가 어떡해 하고 망설이다가 마침내 백정 아들한테 가서 조심스레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백정 아들은 섹시의 입에 자기 입을 쭉 맞추어버렸어요. 멀리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젊은이들은 너무도 감쪽 같아서 손뼉을 짝짝짝 쳤습니다. 이래서 젊은이들은 백정 아들을 따돌리지 못하고 다시 길을 걸어갔습니다. 며칠을 가다가 서울에 거의 달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집인지 높은 담장 안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꽃을 하나 따가지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담장이 높아서 아무도 꽃을 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은 뒤 뽑힌 사람을 목마를 태워 담장에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수근수근 의논을 해서 저희들끼리 짜고 백정 아들에게 제비가 뽑히게 만들었던 겁니다. 젊은이들은 층층이 목마를 만들어 백정 아들을 태웠어요. 그러고는 높은 담장에 올려놓고 그만 한꺼번에 달아나 버렸지요. 백정 아들은 높은 담장 꼭대기에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 예쁜 딸이 뒤뜰을 거닐다가 백정 아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뜯어보니 너무나 똑똑하게 생겼어요. 류신 대 남의 집 담장에 올라와 있나요? 백정 아들은 숨기지 않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는 사다리를 빌려주면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 딸은 아직 과거 날짜가 며칠 더 남았으니 자기 집에서 쉬어가라면서 별당 뒷방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처녀는 끼니 때마다 직접 밥상을 차려오고 게다가 과거 시험에 나올 듯 싶은 것을 이것저것 가르쳐 주었습니다. 며칠 뒤 과거 날짜가 되자 처녀는 아무도 몰래 담장에다 사다리를 놓아주면서 시험장으로 가게 해주었어요. 백정 아들은 과거에서 당당히 장원급제를 했고 가장 먼저 처녀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바로 정승댁이었어요. 비록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원급제한 덕분에 백정 아들은 정승댁 사위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여우의 망신 어떤 고장에 아들 딸을 많이 거느린 염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염소는 어느덧 나이가 들어 환갑을 맡게 되었어요. 염소는 아들 딸들은 힘을 모아 아비 염소는 환갑 잔치 상을 잘 차려놓고 동네 짐승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황갑 날이 돌아오자 동네 짐승들이 염소네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염소의 아들들은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찾아오는 순서대로 자리를 정했더니 늙은이와 젊은이가 한자리에 앉게 되어 자리가 어지럽었습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이렇게 마구 앉아서야 되겠소. 이렇게 불평하는 짐승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정해주었어요. 이때 초대하지도 않은 불려우 한 마리가 냉큼 일어나서 맨 윗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예끼 고연 놈 그게 어떤 절이라고 네가 얻는 덧머리냐 나이 많은 짐승들이 모두 불려우를 버릇없는 놈이라고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불려우가 뾰족한 주둥이를 반쯤 벌리고 앙상한 이빨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처럼 나이 많고 세상물정 자라는 짐승은 없을 것이오. 나는 하늘나라든 물나라든 안 가본 곳이 없고 달 속에 있는 개소나무에 올라가 가지까지 세어봤소. 누가 개소나무 가지가 몇 개인지 알거든 말해보시오. 누가 하나 대답하는 짐승이 없었습니다. 보시오 그러니까 나만한 나이와 이력을 가진 어른이 없단 말이오. 그러니 맨 윗자리야 당연히 내 차지지. 불려우가 가장 어른인 듯이 윗자리에 눌러앉아 첫 잔을 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구슬픈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깜짝 놀라 살펴보니 거북이가 짧은 목을 빼고 울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오. 남의 환갑잔치에 왔으면 축배를 들어야지. 초상집에 온 것처럼 울음소리를 내서야 되겠소. 천하의 고약한 놈이로군. 당장 나가시오. 손님들은 모두 흥분해 거북이를 자리에서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거북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렸을 때 개수나무 두 그루를 가져다 저 암내가에 심었습니다. 그 나무는 수천년 동안 잘 자랐는데 때아닉에 하늘이 무너진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아들은 세상일이 걱정되어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아들은 별들에다 말뚝을 받고 나무 기둥을 다듬어 하늘을 버텨놓았지요. 그러고는 은하수가 터져 홍수가 나지 않게 나뭇가지로 동을 막다가 지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 동을 막았던 나무에서 싹이 터올라 다시 수천년을 자라더니 저렇게 커졌습니다. 오늘 저 달 속에 있는 개수나무를 보니 불현듯 죽은 아들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손님들은 모두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거북님만큼 나이 많은 짐승은 이 세상에 둘도 없을 것 같군요. 환갑잔치에 왔던 손님 짐승들은 모두 이렇게 말하면서 불려우를 보고 후령 했습니다. 이 요망스러운 불려우놈아 빨리 거북님한테 자리를 내드리고 냉큼 물러가라. 간사한 거짓말로 손님들을 속여 윗자리를 차지하려던 불려우는 음흥스러운 거북이한테 망신만 당하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불려우를 쫓아낸 다음에도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짐승들이 왜 그렇게 사양하느냐고 묻자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사실 말이지 나는 간사스러운 불려우를 몰아내고 염소 어른의 환갑잔치를 즐겁게 하려고 술을 썼을 뿐이오. 손님 짐승들은 불려우를 몰아낸 거북이에 꽤 감탄하면서 유쾌하게 웃었답니다. 두꺼비 신랑 옛날 어느 외딴 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틈만 나면 산속 둔벅못에 낚시를 하러 갔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낚시를 들이우고 앉아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돌아가야지 하고 드리웠던 낚시를 거두려는데 찌가 쏙쏙 움직였어요. 할아버지가 낚시대를 잡아 올려보니 두꺼비 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두꺼비를 낚시바늘에서 빼내어 도로 물속에 넣으려는데 놀랍게도 두꺼비가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저를 집에 데려가면 아들 노릇을 할게요. 제발 데리고 가주세요. 할아버지가 두꺼비 눈을 보니 꼭 사람 눈처럼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꺼비를 종 다래끼에 담아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영감 고기 많이 잡았수. 할머니가 물으니까 할아버지는 많이 잡았지 우리 아들 하나 데려왔거든 하면서 종다래끼에 든 두꺼비를 내놓았습니다. 아이고 두꺼비가 어째 아들이요. 그러니까 두꺼비가 할머니한테 넙죽 절을 하면서 어머니 절 받으세요 하는 겁니다. 어쨌든 두꺼비가 두 늙은이한테 너무 정답게 구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진짜 아들같이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밤에 잘 때에는 이불 속에서 같이 자면서 두꺼비를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꺼비 아들이 장가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네가 어떻게 장가를 가니? 아버지하고 저랑 이 정승 댁에 가요. 그 댁 딸한테 장가갈 테니까. 두꺼비 아들이 자꾸 졸라서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같이 이정승 댁을 찾아갔습니다. 두꺼비는 이 정승 한테 넙죽 절을 하고는 말했어요. 못난 것이지만 대게 따님과 혼인하고 싶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이정승은 껄껄 웃으면서 두꺼비를 달랬습니다. 아직 우리 딸은 시집갈 나이가 못되었으니 이 다음에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생각해보지. 두꺼비는 이정승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정승 댁 따님 세 분께 물어봐 주십시오. 세 분 가운데에서 누구라도 하나는 꼭 시집 오겠다고 할 테니까요. 할 수 없이 이정승은 세 딸을 불러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 딸 가운데서 막내가 뜻밖에도 두꺼비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마음씨 나쁜 사람보다 착한 두꺼비가 오히려 좋아요. 막내딸은 서슴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언니들이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막내딸을 두꺼비한테 시집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승은 어떻게 해서라도 혼사를 막으려고 생각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이정승은 큰딸, 둘째 딸을 인물 좋고 과거에 급제한 도령한테 정혼해 놓고 두꺼비를 불렀지요. 새 사위감한테 사냥을 해오라고 말하면서 가장 적게 잡아온 사위에게는 혼인을 안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큰 사위 둘째 사위는 하인들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사냥을 했지만 꽁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위의 막내사위는 골짜기 한가운데서 느긋하게 앉아 종이의 붓으로 뭐라고 뭐라고 써서 소나무 둥치에 붙여 놓았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산 짐승들이 마구 모여들어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두꺼비 사위는 자질고래한 짐승들은 다 보내버리고 큼직한 산돼지와 노루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큰 사위 둘째 사위는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두꺼비는 산돼지야 노루야 그야말로 산더미만 지나 잡아 놓았습니다. 큰 사위 둘째 사위는 두꺼비한테 애걸복걸 했어요. 제발 작은 짐승 하나라도 나눠달라는 겁니다. 두꺼비는 선뜻 주겠다고 했어요. 나는 씻고 갈 말도 없고 하인도 없으니 형님들 둘이서 나눠가지십시오. 이러니까 큰 사위 둘째 사위는 서로 많이 씻고 가려고 다투어 말에 씻고 하인들한테 메고 가게 해서 그럴듯하게 징치고 북치며 집으로 갔습니다. 맨 뒤에서 두꺼비는 말머리에다 큰 사위 둘째 사위는 두꺼비의 종이다 하고 써가지고 들어갔지요. 사실 두꺼비가 잡은 걸 큰 사위 둘째 사위가 집까지 실어다준 것밖에 안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이래서 큰 사위 둘째 사위는 망신만당하고 두꺼비는 당당하게 이정승 댁 사위가 되었습니다. 잔칫날이 다가와서 이제 딸 셋이 한날 한시에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밤 막내딸의 방 안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징그라운 두꺼비였던 신랑이 허물을 벗고 잘생긴 남자가 되어 떡하니 앉아있었거든요. 막내딸이 놀라 물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된 일이옵니까? 그동안 여러가지 액땜을 하느라 두꺼비로 살았지만 이제 사람으로 되돌아온 거요. 이러면서 두꺼비 신랑은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이튿날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정승댁에서는 다시 한번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두꺼비였던 신랑은 색시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를 신부모처럼 모시며 착하게 잘 살았답니다. 백일동안 뚫은 굴 옛날 도하리 산골에 마십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십은 부지런하고 착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장끼만은 사람들이 볼 적에는 어수룩한 바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마십의 아내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어디 한군데 흠잡을 데가 없는 여자였습니다. 모두들 바보 마십을 아내로 살기에는 아까운 여자라고 수근거렸지요. 그렇지만 남이야 뭐라고 하든 마십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마십이 눈 쌓인 산속에 들어가 나무를 하다가 문득 바위 틈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보시오. 마십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흔들자 사냥꾼 차림을 한 그 사람은 겨우 눈을 떠서 한번 쳐다보고는 도로 정신을 잃는 겁니다. 마십은 나무고무고 다 치우고는 죽어가는 사냥꾼을 지게에 얹어가지고 불이 낫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날부터 두 내외가 정성껏 돌봐주어서 드디어 사냥꾼은 되살아났습니다. 고맙소. 나는 이 고울 원님의 아들인데 혼자서 사냥을 나왔다가 길을 잃는 바람에 그만 쓰러졌던 것이오. 당신들 덕분에 죽을 뻔한 목숨이 살아났으니 이런 고마울 때가 어디 있겠소. 원님의 아들은 이렇게 마십 내외한테 인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몸을 추스르는 사이에 가만히 보니 바보같은 나무꾼의 아내가 너무나도 예쁜 겁니다. 원님의 아들은 마십이 일하러 나가고 없는 사이에 그만 욕심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이런 산골에서 나무꾼하고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여자요. 그러니 나하고 갑시다. 내가 온갖 호강을 다 시켜주겠소. 그렇지만 마십의 아내는 끄떡도 않고 오히려 원님의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이 모습 망측한 소리요. 남편이 돌아오면 일러서 혼내줄 터이니 당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여자가 마음을 돌릴 것 같지 않고 게다가 그 몸으로 마십의 힘을 당할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오긴 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마십 안의 모습을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센 장정들을 열어 데리고 마십의 집으로 가서 강제로 여자를 뺏기로 했어요. 마십이 아무리 힘이 세어도 여러 명의 장정을 이길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놈아 살려준 은혜를 이렇게 갚는 법이 어디 있느냐. 원님 아들은 밧줄에 묶여서 울부짖는 마십이 좀 안됐던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네 은혜도 크니 저 바위에 구를 50리만 뚫으면 아내를 돌려주마. 마십은 그날부터 망치와 정을 들고 미친 듯이 바위에 매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물었어요. 뭘 하고 있는 건가? 굴을 뚫고 있소? 무슨 굴? 아내를 되찾는 굴이요? 굴로 아내를 되찾아? 50리만 뚫으면 아내가 돌아와요.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는 데다 마십이 불쌍하기도 해서 백일만 밤낮으로 뚫어보게 50리가 뚫릴 걸세 하고 격려반 조롱반 일러주고 지나갔습니다. 백일이라고? 백일만 뚫으면 50리 굴이 뚫린다고? 마십은 사람들 말을 고지 듣고는 바위에다 하루에 하나씩 금을 새겨가며 밤낮으로 굴을 뚫어 나갔습니다. 이었구 바위에 새긴 금이 백개가 되던 날이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마십은 있는 힘을 다해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해가 뉘엿뉘어질 무렵 마십이 마지막 정을 후려치자 갑자기 바위에 커다란 구멍이 나며 헤아릴 수 없이 깊은 굴이 나타났습니다. 본 뒤 그 산속에 깊은 굴이 있었는데 바위가 그 굴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마십이 기뻐 어쩔 줄 모르며 굴을 따라 들어가 보니 그 굴의 반대쪽 구멍이 바로 원님이 사는 집 뒤뜰로 뚫려 있었습니다. 마침 뒤뜰을 산책하던 마십의 아내가 굴에서 나온 남편을 보고는 여보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반갑게 달려와 둘이 함께 굴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를 본 원님 아들이 장성들을 불러 두 사람을 잡으러 굴속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장성들이 들어가자 하늘이 울리고 땅이 흔들리면서 굴이 무너져 모두 갇혀서 죽고 말았답니다. 그 뒤로 마십 내외를 본 사람이 없대요. 마십이 뚫어놓은 골에서는 많은 물이 흘러나와 지금도 작은 뇌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학을 살린 돌 충청남도 아산에는 학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마을 이라는 이름도 생겼지요. 아산땅 항마을에 박생원 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하루는 아이들이 소나무에 올라가 아래서 갓 태어난 새끼 학을 내려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들 학은 귀한 생명이다. 썩 둥지에 갖다 놓지 못할까. 그런데 아이들이 울상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갖다 놔도 소용없어요. 벌써 죽었는걸요. 생원이 살펴보니 과연 새끼 학은 숨이 져 있었습니다. 죽은 시체라도 다시 둥지에 넣어주어라. 그래야 벌을 받아도 좀 덜 받을 테니. 박생원 아이들이 새끼 학을 둥지에 도로 올려놓는 것을 보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이들이 달려와 떠들썩하니 늘어놓는 말이 죽었던 새끼 학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박생원 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직접 가서 확인해 보았어요. 그런데 어제 죽었던 새가 살아서 고개를 둥지 밖으로 내밀고 어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박생원 은 호기심이 잃어 나무 위로 올라가 둥지를 살펴보았어요. 아무리 보아도 죽은 새는 보이지 않고 웬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가 뒹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죽은 새가 저절로 살아났을 리는 없고 아무래도 이 돌에 신통력이 있는 게요. 이렇게 생각한 박생원은 돌을 꺼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얼마 뒤 그 돌은 서울에 사는 박생원의 친척인 박승지의 손으로 건너갔고 마침 중국의 사신으로 가게 된 박승지는 그 돌을 중국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중국은 땅이 넓어 온갖 장사치들이 다 있는 나라인지라 죽은 학을 살린 신기한 돌이 조선에서 왔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자 상인 두 사람이 박승지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돌인지 좀 보여주시오. 박승지가 깊숙이 간직했던 돌을 꺼내 보여주자 중국 상인은 인의 낯빛이 달라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보물이 조선에 있었단 말이오. 참으로 귀한 보물이 왜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돌이오. 이 돌은 아주아주 진귀하여 아무데서나 구할 수 없는 돌이오. 서해 유사지경에서 간혹 나는데 천연에 하나도 얻기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죽은 시체의 가슴에 품어주면 다시 살아난다는 신비한 돌이지요. 떠나간 홍백을 다시 불러온다 하여 이름을 환혼석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 돌을 얼마에 사시겠소? 이 보물은 값이 없습니다. 청금이라도 아까울 게 없으니 그저 부르는 게 값이지요. 청금이라? 박승진은 청금이라는 말에 그만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다면 청금을 내고 사시겠소? 그럽시다. 두 상인은 청금을 마련하려면 시일이 좀 걸리니 사흘 뒤에 오겠다며 돌아갔습니다. 박승진은 청금이나 되는 돈이 자기 눈앞에 쌓일 것을 생각하니 잠도 오지 않았지요. 가만있자 이렇게 귀한 보물을 그냥 내줄 수는 없지. 실컷 만져나 보고 줄 일이지. 돌을 꺼내서 만져보니 보물치고는 더러운 돌이었어요. 이럴 게 아니라 좀 닦아야겠다. 어째서 이리 광택이 없을까. 보물이 보물답지 못해서야 어디. 박승진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비단 수건으로 정성스레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닦으니 드디어 반들반들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박승진은 청금을 마련해 가지고 온 상인을 맞아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돌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두 상인은 돌을 보는 순간 낯빛이 어두워지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 큰일이로군. 무슨 일이오? 누가 이 돌을 이렇게 반들반들 닦아 놓았소? 그야 나지요? 아깝고 아깝구나. 이제 이 돌은 환원석이 아니요. 뭐라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이 되고 말았소. 천하의 보물을 못쓰게 만들더니 중국 상인은 못내 아쉬워하며 돌아갔고 박승진은 자기 손대로 말미암아 정기를 잃은 환원석을 물끄러미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박승짜도 가고 환원석도 사라지고 학을 살린 돌의 이야기만 남아 충청도 아산땅 항마을 언덕위를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달팽이와 사슴 달팽이는 평화롭게 껍데기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쿵 하고 부딪혔어요. 달팽이는 껍데기 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근처 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사슴 한 마리가 보였어요. 네가 그랬니? 달팽이가 물었습니다. 사슴이 자기 말을 못 들은 것 같자 달팽이는 돌멩이가 많은 땅을 가로질러 사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더 큰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가 나한테 돌멩이를 던졌니? 사슴은 귀를 쫑긋 세우고 달팽이 쪽으로 머리를 돌렸습니다. 달팽이야 지금 나한테 말한 거니? 깔보는 듯한 사슴의 말투에 달팽이는 몸이 더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너한테 말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돌을 던졌냐고 물었어. 달팽이는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어쩌면 하지만 정확히는 몰라 난 발굽이 워낙 강해서 가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땅에 있는 것들을 차거든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이라서 사슴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고개를 숙여 냇가에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달팽이는 지금까지 섬에 살면서 많은 사슴을 만나보았지만 이렇게 거만하고 예의 없는 사슴은 처음이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은데 달팽이가 사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사슴은 다시 한 번 머리를 들고는 재미있다는 듯이 달팽이를 쳐다보았어요. 사과를 안 하면 그럼 어떡할 건데 날 쫓아오기라도 하려고 달팽이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크라이 쫓아가지 뭐 하 나를 쫓아오겠다고 넌 다리도 없고 발도 없잖아 사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너보다 더 잘 달릴 수 있어. 달팽이의 입에서 생각지도 않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사슴 때문에 약이 오른 나머지 엉뚱한 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사슴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난 세상 누구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어 크든 작든 뚱뚱하든 말랐든 점든 늙든 상관 없다고 하지만 달팽이는 몰러서지 않았습니다. 맞아 너에게 도전하는 거야. 내가 너보다 빨리 달려서 네가 나한테 사과하게 만들 거야. 달팽이는 거만하게 사슴을 쳐다보았습니다. 사슴이 큰 소리로 다시 웃었어요. 달팽이는 더 화가 났습니다. 좋아 내 이름은 가스파야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경주를 하자고 난 뱀보리야 시냇물 건너편에 있는 바나바나무에서 기다리고 있겠어. 달팽이가 대답 했습니다. 그날 밤 달팽이는 달팽이 친구들을 불러모아 오늘 일어난 일을 이야기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슴을 이길 수 있을까 뱀보리 걱정스럽게 말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슴에게 도전한 거지? 그러자 나이 든 달팽이가 말했어요. 가스파는 정말 빨라 아마도 이 섬에서 가장 빠른 녀석일 거야. 달팽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구들조차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달팽이는 정말로 가스파를 이기고 싶었지만 자기에겐 다리나 발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달팽이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달팽이 친구들이 더 의논을 하자 사슴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끝날 때쯤은 아주 좋은 계획을 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달팽이와 가장 친한 새 친구가 바나바 나무에서 시작해 언덕 꼭대기에서 끝나는 경주 코스에 중간중간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달팽이는 구하바 가수원으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달팽이는 시냇물을 가로지르는 나무 다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달팽이는 파인애플밭 가장자리에서 대기했습니다. 달팽이의 친구들은 각자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달팽이와 가수파는 시냇물 옆에 늙은 바나바나무에서 만났어요. 질 준비는 됐겠지? 사슴이 잘난 척 하며 말했습니다. 달팽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출발선으로 가서 시작 신호가 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슴의 친구가 시작 신호를 날렸습니다. 달팽이는 최대한 빠르게 출발했어요. 하지만 사슴은 뒤에 서서 달팽이를 쳐다보며 놀려댔습니다. 그것밖에 못하니 우리 할머니도 너보다는 빨리 달리겠다. 달팽이는 사슴이 뭐라고 말하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계획이 성공한다면 거만한 사슴은 한 시간 안에 달팽이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슴은 멀리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달팽이는 사슴이 아직 출발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슴은 여전히 신고들과 소다를 떨며 물을 마시거나 길가에 꽃 냄새를 맡고 있을 테니까요. 달팽이는 사슴이 잘난 척하며 한가롭게 친구들에게 달팽이는 자기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떠들어대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달팽이가 구하바 과수원에서 3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다다르자 드디어 사슴이 나타나더니 힘들이지 않고 달팽이를 납질렀습니다. 넌 나보다 훨씬 빨리 출발했는데 아직 여기밖에 못 온 거야? 사슴이 달팽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달팽이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친구인 타라가 과수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달팽이가 지름길로 도착지점을 향해 갈 동안 타라는 사슴의 뒤를 이어 경주를 계속 갈 것입니다. 달팽이는 길 가장자리로 옮겨가서 사슴이 타라의 근처로 점점 다가가는 것을 즐겁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좀 내는 게 좋겠어. 느림보야. 그래서 나를 이길 수 있겠어? 타라가 달팽이인 척하며 사슴에게 말했습니다. 30미터나 떨어져 있었지만 달팽이는 사슴이 자기 앞에 타라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슴은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이상하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속도를 내어 타라를 앞서 나갔습니다. 사슴은 타라를 달팽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달팽이들이 계획한 대로 착착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달팽이들은 모두 아주 세심히 계획을 해두었지요. 달팽이는 천천히 도착 지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계획이 성공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사슴이 나무다리에 도착할 때쯤엔 또 다른 달팽이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 테고 사슴은 여전히 달팽이가 자기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슴이 파인애플 밭에 다다랐을 때는 달팽이처럼 생긴 또 다른 달팽이가 사슴을 다시 한번 속일 것입니다. 달팽이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시냇물에서 가장 폭이 좁은 곳에 가로 놓여있는 나무를 따라 기어갔습니다. 달팽이는 경주에서 이겨 사슴의 사과를 받아낼 작정이었어요. 시냇물 건너변에 도착한 달팽이는 가파른 언덕을 올라 결승점인 꼭대기를 향해 부지런히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착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슴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잠시 후 사슴의 발굽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달팽이는 땅의 울림으로 사슴이 결승점을 향해 열심히 뛰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달팽이는 최고속도로 껍데기를 지고 꿈틀꿈틀 박자를 맞추어 기어갔습니다. 사슴은 아직 멀리 있었지만 조금만 방심했다간 사슴에게 따라잡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사슴은 막바지 경주 코스와 이어진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사슴 앞에 가는 달팽이를 바라보고 있는 사슴은 더욱 힘껏 달렸습니다. 달팽이가 점점 더 빨리 몸을 밀고 당기고 또 밀고 당겼습니다. 마침내 달팽이가 결승점을 통과했어요. 코디어 사슴도 결승점을 밟았습니다. 사슴의 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고 가슴은 위아래로 들썩였습니다. 내가 이겼어 달팽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널 이겼다고 사슴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사슴은 숨이 차서 헐떡거렸고 결승점까지 있는 힘을 다해 뛰느라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둥둥 울리고 몸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앞에서는 별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슴은 앞다리와 뒷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사슴은 풀바디로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겼어 달팽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슴은 아무 말도 못하고 헐떡거릴 뿐이었어요. 이제 나한테 사과해. 달팽이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사슴은 사슴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뭐야 나한테 돌을 던져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란 말이야. 달팽이가 다시 한번 사슴에게 말했습니다. 사과해. 미안해. 마침내 사슴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슴은 그만 눈을 감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답니다. 금 때문에 죽은 부부 옛날 옛적에 거대한 사탕수수 농장을 가진 부자 부부가 살았습니다. 농장에는 큰 집이 있었고 하인도 스물 네 명이나 되었어요. 하지만 의리의리한 집안은 거의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집을 꾸미거나 편안한 가구를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신경 쓰는 건 오직 돈 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뿐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부부가 하는 일은 금이 얼마나 많은지 새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바쁘게 금의 양을 헤아리고 있는데 하인이 와서 점심이 준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 남편이 금 덩어리를 손에 쥐고 소리쳤어요. 우린 바빠. 음식은 나중에 먹어도 돼. 부인도 말했습니다. 하인은 돌아서 방을 나갔습니다. 두 시간 후에야 부부는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앉자마자 둘은 모든 음식이 금으로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부인이 기쁨에 젖어 소리쳤어요. 남편은 금화를 한 주먹 가득 쥐고 하나씩 접시 위로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진짜 금화야.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전보다 더 부자가 되었어. 남편은 아내를 끌어안고 식당 안을 빙빙 돌며 춤을 추었어요. 여보 축하 잔치를 열어요. 부인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좋아. 남편도 찬성했지요. 우리가 아는 사람을 모두 부르자고요. 부인이 우두머리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요리사가 문앞으로 와서 대답 했어요. 부르셨어요. 마님. 오늘 밤 잔치를 열어야겠어. 삼백 명이 먹고 마실 음식을 준비하도록 해. 부인이 말했습니다. 요리사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부엌 돌아 돌아 갔어요. 하지만 곧 몹시 놀란 얼굴로 다시 식당으로 왔습니다. 마님 부엌에 있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해버렸어요. 뭐라고? 부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설탕, 우유, 말린 물고기 할 것 없이 모조리 금으로 변해 있었어요. 요리사가 말한 대로 부엌 큰 금 천지 였습니다. 세상에 금이 더 많아졌어요. 부인은 기분이 더 좋아져서 남편에게 입에 맞추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부인을 얼싸 안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말했지요. 이걸 다 세려면 몇 달이 걸리겠군. 아니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 축하잔치는 다음으로 미루어야겠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금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야지요.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쌀자루에 금을 가득 채워 식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부부는 배고픔도 잊은 채 모든 금을 한 방에 부어놓고는 몇 날 며칠 계속 금을 세웠습니다. 부부는 먹지도 자지도 않았고 심지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쨍그랑 쨍그랑 금이 부딪히는 소리만 빈 집에 울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는 굶주림에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금만 셀 뿐이었지요. 하인들이 여러 번 시장에서 음식을 만들 새 재료를 사왔지만 집에 가지고 오자마자 모두 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인들도 이웃집에서 밥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부부는 점점 더 야위어 뼈만 남고 정신도 희미해졌지만 계속해서 금을 세고 쌓아놓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부부는 죽지 않으려면 돈 세는 것을 멈추고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금에 눈이 멀어버렸으니까요. 부부는 이렇게 탐욕에 젖어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산을 써보지도 못한 채 굶어 죽고 말았답니다. 농부와 개미 옛날 전라도 강주 땅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해인가 큰 가뭄이 들었어요. 한평생 논밭에 씨앗을 먹고 그것을 애지중지 가꾸며 살아가는 농부들에게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광가에서는 물 한 방울 잡아둘 방죽 하나 쌓지 않고 허구한 날 술판을 버리거나 사냥으로 세월을 보냈어요. 마을 사람들은 날마다 쨍쨍한 하늘만 쳐다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곡식이 타다 못해 사람 가슴마저 탓하겠다. 정말 큰일 났소.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이 인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며칠을 두고 억수로 퍼붓는 장마비였어요. 비에 굶주린 마을 사람들은 너도나도 나와 물구경을 나섰습니다. 산 기슭에서 개딱지 같은 초가지붕을 이고사는 오서방도 거세게 물결치며 흘러내리는 강가로 나왔어요. 얼마나 모깃하게 기다렸던 비였을까요? 웃음어린 눈길로 강물을 바라보던 오서방은 두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낡은 베개 같기도 하고 썩은 다리끼 같기도 한 것이 흙탕물에 둥둥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낡은 베개도 썩은 다리끼도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그것은 큼직한 개미둥지였어요. 수만 마리의 개미들이 살아보겠다고 둥지 위에 기어올라 아물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엾기도 해라 저것들도 살아있는 목숨인데 오서방은 불쌍한 생각이 들어 개미둥지를 조심스레 건져서 마른 땅을 골라 옮겨놓아 주었습니다. 어서 마음 놓고 여기다 새살림을 펴라 오서방은 새까맣게 모여들어 오글거리는 개미들을 바라보자 기쁘기 그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비는 먹고 햇빛이 쟁글댕글 내리쪼였어요. 담비를 흠뻑 먹은 곡식들은 푸른잎을 번들거리며 살랑살랑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이었어요. 아침밥을 지으려고 밖으로 나갔던 아내가 급히 뛰어들어오며 소리질렀습니다. 여보 어서 일어나 밖을 내다봐요. 웬 쌀이 마당 한 가운데 무더기로 쌓여있어요. 쌀이라고? 그럴 리가 있어? 오서방은 아내의 말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쌀 한줌이 없어 풀뿌리로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형편인데 그렇게 많은 쌀을 누가 가져다 주었겠어요? 오서방은 아내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안타까워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할 수 없이 밖을 내다보던 오서방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세상에 이게 뭔 쌀이야? 한소문 되겠는걸? 오서방은 집신을 질질 끌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참 모를 일이었습니다. 쌀을 갖다 놓을 사람도 없지만 설사 있다 해도 저렇게 마당에다 마구 쏟아 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서방과 아내는 선뜻 쌀에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잠시 망설이며 서있었습니다. 분명 이것은 남의 쌀인데 잘못 건드렸다가는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맨땅에 있는 쌀을 그대로 둘 수도 없어서 가만히 담아서 남들이 다 보는 토방에 올려놓았어요. 임자가 보면 찾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당에는 쌀더미가 계속 쌓였습니다. 하지만 쌀 임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쌀을 갖다 놓는 걸까? 오서방과 아내는 밤새도록 문구멍으로 내다보았으나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몇 해를 두고 계속되자 오서방래는 그 고장에서 으뜸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해 봄이었어요? 고을 광가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의창의 쌀이 한 톨도 남지 않고 모두 없어진 것입니다. 의창에는 빈 가마니만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의창지기는 쌀을 도둑맞은 죄로 옥에 갇혔습니다. 한편 광가에서는 쌀을 훔쳐간 도둑놈을 잡으려고 온 고을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그러나 쌀을 누가 가져갔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어요.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집을 뒤지던 군졸들은 가난하던 오서방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군졸들은 오서방 내 집으로 우르르 몰려가 곶간문을 열어 제쳤어요. 곶간에 쌀이 가득 찬 것을 본 군졸들은 다짜고짜 오서방을 광가에 끌어다가 따졌습니다. 의창의 쌀을 훔쳤지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목을 치겠다.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형니는 더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그럼 빌어먹던 놈이 어떻게 벼락부자가 됐느냐. 오서방은 쌀이 생기게 된 사연을 사실대로 말했으나 아무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그 이상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남의 것을 티끌 만큼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의창에는 언제 갔으며 그 많은 쌀을 어떻게 실어 갔느냐. 하늘이 내려다보고 땅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의창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어디선가 사람의 목소리와는 다른 괴상한 소리가 울려 왔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때리지 마라. 그분을 풀어드려라. 형님들은 깜짝 놀라 사방을 돌이번 거렸어요.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래도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말소리만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알 필요가 없다. 그분은 어진 사람이니 어서 풀어드려라. 형님들은 농부를 더 잡아두었다간 무슨 큰 변이라도 당할 것 같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가난하던 농부가 벼락부자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도둑질을 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님들은 할 수 없이 오서방을 풀어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오서방은 무슨 영문인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온 밤을 모덱이 다가 잠이 된 오서방은 이런 꿈을 꾸었어요. 오서방 내 마당에는 난데없는 개미떼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개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어요. 어지신 분이여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 소리는 낮에 관가에서 들리던 목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무엇이 고맙단 말이냐? 오서방은 개미들한테 바싹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개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들은 몇 해 전 큰 비가 왔을 때 흙탕물에 떠내려가던 개미들입니다. 둥지를 타고 떠내려가는 우리들을 당신이 구해주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궁리하다가 의창에 있는 쌀을 날라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밤마다 하나씩 물어봤지요. 오사방은 그제야 날마다 쌀더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 그랬구나 내가 한 일이 무엇이기에 잊을 수 없단 말이냐. 마음 착한 어르신이여 앞으로 가난한 고울 사람들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미때는 이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사방은 자기 목소리에 놀라 그만 잠에서 깨어났어요. 생각할수록 기특한 개미들이었습니다. 옳은 말이다. 재산이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지 개미들이 물어다준 쌀을 바라서 방죽을 쌓자 그래서 해마다 할 일 없이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물을 가둬두었다가 농사를 짓자. 다음날 오사방이 자기 쌀을 팔아서 방죽을 쌓는다는 말이 온 고을 안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오사방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칭찬하며 너도 나도 공사를 돕겠다고 나섰어요. 방죽 공사를 한 뒤로는 그곳에 커다란 못이 생겨 1년 내내 물이 찰랑찰랑 고이게 되었습니다. 다음해부터 마을 사람들은 아무리 큰 가뭄이 들어도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답니다. 불씨를 무서워하는 호랑이 옛날 어떤 깊은 산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 노루 오소리 너구리 같은 약한 짐승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늙은 호랑이였어요. 이 늙은 호랑이는 담배를 피울 줄도 알았습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소나무 밑에 앉아 부시를 쳐서 담배대에 붙여 물고는 뻐끔 뻐끔 빨고 있는데 호랑이 머리 위로 나뭇잎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호랑이는 콧구멍으로 연기를 풀풀 내뿌며 나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무 위에서는 황새가 둥지에 앉아 알을 굴리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황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황새야 네 알 하나만 다오 목이 컬컬하다. 내 알이 네 먹잇감 인 주라니 그런 얼빠진 소리는 하지 말거라. 황새는 한마디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뭐야 순순히 말할 때 듣지 못하겠니 나무에 불을 콱 질러버릴 거다. 호랑이는 약이 올라 을러대었습니다. 그 바람에 황새는 겁에 질려 알 하나를 내려보냈어요. 심술 그진 호랑이가 나무에 불을 지르면 둥지체 모두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호랑이 호랑이는 황새 알을 단숨에 쭉 빨아 삼킨 다음 다시 말했습니다. 황새야 네 알은 참 맛이 좋구나 한 알만 더 내려보내렴. 황새는 귀여운 새끼가 될 알을 더 내줄 수도 없고 심술 굳은 호랑이의 비위를 건드릴 수도 없어 안타깝게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산 너머에서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오다가 그 가련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황새 아주머니 어째서 그렇게 울고 계십니까? 토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황새를 쳐다보던 늙은 호랑이는 이번에는 토끼에게 덤벼들었어요. 요놈 출출할 판에 마침 잘 만났다. 나무위만 쳐다보느라고 호랑이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토끼는 깜짝 놀라 눈알이 더욱 새빨개졌습니다. 토끼는 무서워 바들바들 떨다가 문득 꽤 하나를 생각해냈어요. 호랑이 할아버님이 여기와 계셨군요. 할아버님이 시장에 하시는 줄 알고 내가 지금 먹잇감을 장만해놓고 모시러 오던 중입니다. 어서 갑시다. 토끼는 아주 반가운 체하며 호랑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맛있는 먹잇감을 장만했다는 소리에 호랑이는 대뜸 귀가 솔깃해졌어요. 조금방이의 먹잇감이며 소고기 열 끈을 주고도 바꾸지 않는다는 참새고기지요. 그 따위 황새알이 비기겠습니까. 맛있는 참새고기를 얼마든지 드릴 테니 어서 갑시다. 토끼는 귀를 쫑긋거리며 재촉했습니다. 참새고기를 얻었으면 여기로 가지고 올 것이지 왜 빈손으로 달려왔어. 호랑이는 벌써부터 군침이 슬슬 돌아 유감스러운 듯 토끼를 흘겨보았습니다. 원 호랑이 할아버지도 내가 가지고 온 듯 그것으로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요. 몸속 걸어가서 많이 자셔야지요. 어서 나를 따라오세요. 토끼는 앞장서 깡충깡충 뛰어갔습니다. 늙은 호랑이는 기쁨을 참지 못해 늘물거리며 토끼 뒤를 어슬렁 어슬렁 따라갔습니다. 토끼는 억색풀이 길길이 웃거진 숲속으로 호랑이를 끌고 가서 말했어요. 자 여기 앉아서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세요. 제가 참새대를 몰아올게요. 뭐 이제야 참새대를 몰아와 따라오면 바로 먹는 줄 알았더니 호랑이는 마뜬차는 눈으로 토끼를 흘겨보았습니다. 참새 참새는 산채로 먹어야 맛이 더 당기는 법이래요. 잠깐만 눈을 감고 앉아서 기다리세요. 눈까지 감으라고? 그럼요. 그래야 참새들이 우르르 소리치며 마음 놓고 입안으로 날아들어온답니다. 토끼가 말하자 호랑이는 눈을 꼭 감으면서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토끼는 호랑이가 눈을 감은 틈을 타서 호랑이 주머니에 있는 불씨를 슬며시 끄집어냈습니다. 그러고는 불씨를 일으켜 억새불에 불을 질러놓았어요. 늦가을 바람에 바싹 마른 억새밭이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불길은 마치 참새대가 날아오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면서 호랑이가 있는 대로 번져갔습니다. 참새대가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미련한 호랑이는 눈을 딱 감고 조바심이 나서 입만 더 크게 벌렸습니다. 그러다가 불이 털에 닿는 순간 깜짝 놀라 냅다 뛰었지요. 마침내 불씨를 일으켜 남을 잡자던 호랑이는 제가 도리어 불에 타 죽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늙은 호랑이가 불에 타 죽었다는 소식은 곧 호랑이네 족속들의 귀에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알았더니 불이 우리 할아버지를 죽였구나. 이제부터 불을 조심해야겠어. 호랑이들은 그때부터 불을 아주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밤길을 걸을 때면 언제나 불씨를 장만해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톡톡한 톡톡한 꾀동이 옛날에 어떤 동네에 꾀동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애가 아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는 아버지가 꾀동이의 손목을 꼭 잡고 논으로 나갔습니다. 논 머리에 이르자 꾀동이는 생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혼자 걸을래요. 오냐 그렇게 해라. 꾀동이는 아버지 앞에 서서 논두렁으로 아장아장 걸어갔지요. 그때 콩포기 사이에 숨어있던 개구리들이 두 다리를 뻗고 눈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큰 개구리들은 첨벙첨벙 뛰어들고 새끼 개구리들은 찬방찬방 뛰어들었어요. 아버지가 꾀동이 보고 말렸습니다. 내가 무서워 개구리들이 도망치는 구나. 꾀동이는 살레살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무서워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째서 달아날까 꾀동이는 머류알 같은 두 눈을 또룩거리며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개구리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것 좀 보세요. 개구리들이 발가벗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물속에 바삐 숨는 거예요. 아버지는 꾀동이의 말이 너무나도 기특해서 큰 소리로 웃었답니다. 그런 꾀동이가 다섯 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며 마당에서 놀고 있는 꾀동이를 불렀어요. 얘야 이리 좀 오너라. 꾀동이는 얼른 달려와 토박 밑에 두 발을 모으고 섰습니다. 아버지는 꾀동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그동안 내 꾀가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러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이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꾀동이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뻔한 걸 묻는 바람에 한동안 어리둥절에 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집안에 앉아계시지요 뭐. 그래 분명히 집안에 앉아있겠다. 그럼 집안에 앉아있는 이 아버지를 네가 서있는 마당으로 나가게 해봐라. 꾀동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아버지의 두 눈을 말끄럼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고 막 끌어내도 괜찮나요? 에이고 생각했다는 게 고작 그거냐. 그래서야 안되지 네가 아무렴 아버지와 힘내기를 내서 이길 것 같으냐. 사람이란 머리를 쓸 줄 알아야 해. 머리를 쓸 줄 모르면 손발이 고생하는 법이니라. 그러니 아버지를 속여넘길 그럴듯한 꾀를 써야지. 꾀동이는 어른들처럼 손에 턱을 괴고 토방에 쪼그리고 앉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웬일인지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 두 눈을 휘둥그리 뜨고 물었습니다. 아니 아니 왜 왜 그러느냐 갑자기 어디가 아프냐 아버지 저는 버릇없는 짓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버릇없는 짓이라니 글쎄 생각 좀 해보세요. 집안에 편히 앉아계시는 아버지를 어떻게 마당으로 나오시라고 하겠어요? 밖에 있는 아버지를 집안으로 모시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래서 난 너무나 안타까워서 웁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렸습니다. 듣고 보니 네 생각이 참 기특하구나 그럼 이 아버지가 밖으로 나갈 테니 집안으로 들어오게 해봐라. 아버지는 선뜻 일어나 마당으로 성큼성큼 나갔습니다. 그러자 우는 척 하던 꾀동이는 까르르 웃으며 너무 좋아서 손벽을 쳤어요. 우리 아버지가 마당으로 나오셨네 아버지 어때요? 이젠 됐지요? 그제야 아버지는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옛끼 이 녀석 아버지를 속이면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런 꾀밖에 떠오르지 않는걸. 아버지는 허 웃으며 꾀동이의 머리를 다정히 새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졌다. 그동안 내 꾀가 내 키보다 곱절이 더 자랐구나.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꾀동이 보고 이웃동네에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꾀동이는 얼른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웃동네로 가려면 큰 개울 위에 놓여있는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꾀동이가 다리목에 거의 이르렀을 때였어요. 세 세 아이가 웬일인지 길섭해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애들은 불쌍한 아이들이었어요. 한 아이는 허리가 굽은 곱사등 이었고 또 한 아이는 왼쪽 눈을 못 보는 애꼬눈 이었고 다른 한 아이는 오른쪽 발을 저는 절름발 이었습니다. 꾀동이가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왜 거기 서서 울고 있니? 곱사등 이가 대답 했습니다. 저것 좀 봐 방망이를 든 파수꾼이 다리를 지키고 있지 않니? 지금 저 건너 산 기슭에서 고을 원님이 산놀이를 벌이고 있는데 병신들은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한대 애꼬눈 이도 한마디 했습니다. 병신은 뭐 사람이 아닌가? 잘른 발이 노트들 거렸어요. 정말 이걸 어쩌면 좋니? 우린 다리를 건너 가야 집에 갈 수 있는데 꾀동 이는 다리 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 위에 선 파수꾼은 방망이를 내두르며 혹시 병신이 건너 가지 않나 해서 퉁방울 같은 두 눈을 뒤룩 거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감쪽같이 속여 넘길 수 있을까? 꾀동 이는 두 눈을 깜박거리며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꾀동 동희는 새아이와 머리를 맞대고 무엇인가 귓속말로 소곤소곤 귀뜸을 해주었어요. 그러자 새아이는 똑같이 고개를 끄덕 었습니다. 꾀동 이가 일러준 대로 먼저 곱사등이가 길 옆에 놓여있는 조약돌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곱사등이는 금긋기 놀이를 하는 척 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조약돌로 다리 위에 금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애꾸눈이는 한 손으로 왼쪽 눈을 가리고 따라가며 소리쳤어요. 내가 봐줄게 금을 똑바로 그어라 오른쪽으로 아니 왼쪽으로 조금만 더 곱사등이는 낑낑거리며 금을 긋고 애꾸눈이는 연신 한 손을 좌우로 흔들며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어느 사이엔가 다리 한 가운데를 넘어섰을 때였어요. 방망이를 든 파수꾼이 그들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들 하필 다리 위에서 장난질을 할 게 뭐냐 어서 썩 다른 데 가서 놀지 못하겠니 그러자 잘룬 바리가 두 아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것봐 다리 위에서 금긋기 놀이를 나면 내가 욕먹는다고 하지 않던 얘들아 내가 금을 지울게 우리 다리 건너서 저쪽에 가서 놀자 응 어서 금을 지우면서 따라오너라 어느 사이엔가 곱사등이와 애꾸눈이는 다리를 거의 다 건넜습니다. 절룸바리는 금을 지우는 척 하면서 절룩절룩 다리를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절룸바리가 다리를 건너갈 때까지 파수꾼은 그저 멍청이 보고만 있었습니다. 곱사등이는 금을 긋느라 허리를 굽힌 아이로 생각하고 애꾸눈이는 금을 봐주느라 눈을 가린 아이로 생각하고 절룸바리는 금을 지우느라 절룩거리는 아이로 알았던 것입니다. 다리를 건너간 새 아이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제야 맨 나중에 다리를 건너온 꾀동이는 새 아이를 보고 빙긋이 웃으며 말 했습니다. 그것 봐 꾀만 잘 쓰면 못해낼 게 없어 앞으로는 힘든 일이 앞에 놓여 있다고 해서 울기부터 하지 말어 그럼 너희들 집으로 잘 가거라. 새아이와 헤어진 꾀동이는 제가 갈 길로 신바람이 나서 걸어갔답니다. 꾀동이네 마을 한복판에는 몇백 년 목은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갓은 내 양반이 서늘한 느티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펴놓고 앉아서 건들건들 졸기도 하고 수근수근 수작질도 하면서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떼약볕이 내리쬐는 논밭에 나가 구슬 땀을 흘리면서 김을 매는데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양반들을 보니 꾀동이는 괘씸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양반들을 놀려줄까? 한 양반은 빼빼마른 말라깽이였고 또 한 양반은 피둥피둥 살찐 뚱뚱보였습니다. 나머지 두 양반은 얼핏 보면 비슷한데 자세히 보니 달랐어요. 한 양반은 눈이 세모눈이었고 또 한 양반은 코가 주먹코였습니다. 내 양반을 한참 동안이나 쏘아보던 꾀동이는 무슨 꾀가 떠올랐는지 급히 자기가 잘 아는 이웃마을 떡거머리 총각을 찾아갔습니다. 꾀동이는 떡거머리 총각과 마주앉아 무엇인가 한참 동안 쑤근거렸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늪히나무 아래로 슬금슬금 다가간 꾀동이는 내 양반 곁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나도 땀을 좀 식힙시다. 예끼 상놈아이가 양반 곁에 와 앉다니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러기에 난 돗자리 위엔 못 앉고 이렇게 맨땅에 털썩 앉습니다. 꾀동이가 이렇게 말하자 내 양반은 더 시비를 걸지 못했습니다. 말라깽이 양반이 후하고 더운 입김을 내뿜고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장장아 일모 풍점이로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꾀동이가 고개를 기웃거리며 묻자 뚱뚱보 양반이 깔보는 투로 말했습니다. 너같은 일자무식쟁이야 듣고도 모를 소리지 부채질을 하던 세모는 양반도 어음 그렇고 말고 하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러건 말건 꾀동이는 슬쩍 앉은 걸음으로 다가 앉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려줄 수 없겠습니까? 그러자 주먹구 양반이 코를 벌룡거리며 큰 것이나 가르쳐주는 듯 말풀이를 해주었습니다. 장장아 이른 길고 긴 여름날이오 무풍점이란 바람한 점 없다는 뜻이로다. 그제야 꾀동이는 뒷머리를 썩썩 긁으며 그런 걸 난 또 굉장히 멋들어진 말인 줄 알았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떡거머리 총각이 큰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낑낑거리며 느티나무 곁으로 지나갔습니다. 심심해하던 세모는 양반이 떡거머리 총각을 불렀어요. 여봐라 어디로 가는고 예 장마당에 개팔러 가는 길이오시다. 혹시 양반님네들께서 개를 사지 않으시려우? 사건 사건 어디 개구경이나 해보자. 떡거머리 총각은 가까이 다가와 메고 있던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큰 바구니 안에는 네 마리의 강아지가 들어 있었어요. 한 놈은 빼빼마른 말락갱이였고 또 한 놈은 피둥피둥 살찐 뚱뚱보였습니다. 나머지 두 놈은 얼핏 보면 비슷한데 자세히 보니 달랐어요. 한 놈은 눈이 세모 눈이었고 또 한 놈은 코가 주먹 코였습니다. 뚱뚱보 양반이 개값을 얼마나 받겠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떡거머리 총각은 꾀동이를 돌아보며 싱긋 웃고 나서 개값을 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피둥피둥 살찐 강아지를 뚱뚱보 양반 앞에 축혀들고는 이 개값은 한 양이오. 빼빼마른 강아지를 말락갱이 양반 앞에 축혀들고는 이 개값도 한 양이오. 눈골 사납게 생긴 강아지를 세모 눈 양반 앞에 축혀들고는 이 개값도 한 양이오. 코가 미혹스럽게 생긴 강아지를 주먹코 양반 앞에 축혀들고는 이 개값은 한 양하고 반 양을 더 받겠소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내 양반은 얼굴을 찡그리며 투덜거렸어요. 괴값 한 번 비싸기도 하다. 비싸긴 뭐가 비싸다고 그러십니까? 네 마리씩이나 팔아도 겨우 네 양반밖에 안 되는데. 뚱뚱보 양반은 사지도 않으면서 바구니를 발로 찼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얼른 바구니를 안으면서 아니 사지도 않으면서 발기질은 왜 하시오? 하고 쏘아붙이고 나서 장마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이 자리를 뜨자마자 꾀동이는 내 양반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양반님네들은 어쩌면 그리도 눈치가 무딥니까? 자기들을 놀려대는 줄도 모르고 이렇쿵 저렇쿵 들라시다니 나 원참. 아니 놀려대다니 방금 그 총각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파라 내 양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건 여기 앉아있는 내 양반 값이 고작 개야 개 네 마리 값 밖에 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듣고 듣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내 양반은 성이 벌컥 나서 저만치 가고 있는 떡거머리 총각을 따라가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이놈의 자식아 우리가 개 네 마리 값 밖에 안 된단 말이냐? 다시 한번 말해봐라. 그래 네 잘못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떡거머리 총각은 허리를 곱실거리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양반님네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쌀알같이 귀중한 양반님네들 보고 벽깍지 같은 이 상놈이 욕을 했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지 어섯성 물러가지 못할까? 다시 그랬다는 곤장 맛을 볼 줄 알거라. 떡거머리 총각은 어디론가 달아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양반은 팔자걸음으로 마치 크게 이기기나 한 듯 천천히 돌아왔지요. 느티나무 아래서 내 양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괴똥이가 물었습니다. 그 총각을 혼내주었습니까? 혼내주고 말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 뭐라고 하면서 빌었습니까? 쌀알같이 귀중한 우리 양반님네들 앞에서 벽깍지 같은 상놈이 입술을 잘못 나불거렸다고 곱실거리더구나. 양반님네들 제발 사람 웃기지 말아요. 그 총각이 비는 척하면서 양반님네들을 또 놀려댔네요. 내 양반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로 마주보기만 했습니다. 유식한 양반님네들이 무식쟁이 상놈 총각의 말뜻도 못 알아듣다니 말이 됩니까? 이제 내가 대드릴게요. 쌀이 어디서 나옵니까? 벽깍지 속에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총각이 양반님네들 보고 니까진 놈들이 내 뱃속에서 나온 새끼들과 같은 놈이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시고는 참. 꾀동이는 한심하다는 듯 어른들처럼 혀까지 차고 날쌉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내 양반은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때가 이미 늦은 뒤여서 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이나 시근덕거리다가 나중에는 쓴 입맛만 쩝쩝 다시며 돌아갔답니다. 한 짐 지고 갈 쌀 옛날 어느 마을에 황시성을 가진 욕심쟁이 부자가 있었습니다. 황부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곶감마다 쌀 가마니를 가득가득 채워넣고 저 혼자 거들먹거리며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나 욕심이 많던지 머슴들을 실컷 부려먹고도 품삭스를 줄 때면 쌀 몇 대빡이 아까워 바들바들 떨곤 했습니다. 어느 해 가을 날이었어요. 누구인가 이른 아침에 찾아와 황부자 집 소슬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주인 계십니까? 뚱뚱보 황가는 뒤뚝거리며 밖에 나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웬 젊은이가 우툭 서 있었습니다. 키가 구척이나 되고 가슴 밖이 쩍 벌어진 젊은이였어요. 젊은이는 황가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일권을 쓰지 않겠소? 황가는 품삭부터 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주는 대로 받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황가는 얼른 마음속으로 주먹구구를 해보았습니다. 보아하니 어리무던한 자식이로군 힘꼬리나 쓸 이 자식을 어떻게 부려먹는다? 쌀 두 마리를 줄까? 아니 그건 너무 많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겠군. 황가는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오늘 하루 동안의 마당지를 다 해줄 수 없겠나? 우리 마당에 쌓아놓은 저 펴 낯가리가 보이지? 저것만 털면 되네. 그러면 점심 한 끼를 푸짐히 먹여주고 쌀 한 짐을 주겠네. 어떤가? 그럼 그렇게 합시다. 젊은이는 산산이 대답하고 마당가에 쌓아놓은 산더미 같은 벼 낯가리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황가를 보고 도리깨를 달라고 했어요. 황가가 도리깨를 가져다 주었더니 젊은이는 벼단을 한두 번 후려쳐 보더니 휙 내던졌습니다. 이것도 도리깨요?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걸로 어떻게 저만은 벼단을 던단 말이요? 젊은이는 사방을 휘둘러보고 나서 부잣집 기둥감보다 더 굵은 나무와 석가래감보다 더 굵은 나무를 가져다가 눈 깜짝할 새 큰 도리깨를 만들었습니다. 젊은이는 큰 도리깨를 휙휙 휘둘러 산더미만큼 쌓아놓은 벼단을 금세 다 후려 쳤습니다. 황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기만 했어요. 어느 사이엔가 하늘만큼 솟아있던 벼 낯가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대신 널따란 마당가에 나달산이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젊은이는 이마에 흐르는 주먹같은 땀방울을 쓱쓱 문지르고 나서 황가보다 소리쳤습니다. 왜 그렇게 멍청이 보고만 있소 마당지를 다 했으니 이제 벼를 가마니에 담아야 할 게 아니오 어서 가마니나 가져다 주시오 황가는 곶간에 넣어두었던 새 가마니를 통고리째 가져다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황가가 가져다 준 가마니 한 개를 쳐들고 웬일인지 껄껄 웃었어요. 요것도 가마니라고 가져왔소? 요렇게 작은 가마니에 어떻게 이 많은 별을 담는단 말이오? 젊은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팔뚝보다 굵은 새끼를 석석 꼬더니 금세 마당만큼 큰 가마니를 짰습니다. 그러고는 마당만큼 큰 가마니에 산더미만큼 쌓여있는 별을 한꺼번에 담았지요. 황가는 젊은이가 며칠이 걸려도 못 끝내 벼 마당지를 한나절도 걸리지 않아 해치우자 너무 좋아서 입이 해벌죽 해졌습니다. 젊은이는 하루일을 다 끝내고 나서 점심밥을 먹는데 한 서머치나 되는 밥과 다섯 가마이 끓인 국 다섯 독에 담은 김치를 먹어 치웠습니다. 그러고도 아직 배가 부르지 않아 이제야 참 세다리 하나 먹은 것만 하군 하고 말했지요. 젊은이는 황가 보고 약속한 대로 한 짐 지고 갈 쌀을 달라고 했습니다. 황가는 쌀 한 마를 주었어요. 그러자 젊은이는 성이 나서 눈을 뚝 부릅떴습니다. 이게 한 짐 지고 갈 쌀이란 말이오. 내 참 사람을 놀려도 분수가 있지. 젊은이는 황가의 대답을 들어보지도 않고 마당만큼 큰 가마니에 넣은 별을 통째로 둘러매더니 대문을 향해 척척 걸어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일을 시킬 때 한 짐 지고 갈 쌀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래서 이걸 지고 가오. 아니 쌀 한 마리 쌀 한 짐 아니요? 황가는 부랴부랴 따라 나서며 젊은이를 붙잡았습니다. 젊은이는 황가를 향해 벌컥 성을 내며 그건 당신 내 한 짐 이오. 내 한 짐은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이란 말이오. 하고는 툭 쏘아주고 땅을 쿵쿵 울리며 대문 밖으로 성큼 성큼 걸어 나갔답니다. 어미와 지미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살림살이지만 알뜰하게 살아가는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당에 다니고 있었어요. 서당에 가자면 작은 연못을 지나가야 했는데 하루는 연못에서 예쁜 새끼뱀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장난삼아 도시락에서 밥을 떼어 주었더니 새끼뱀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에도 밥을 나눠주고 또 그 이튿날에도 나눠주었어요. 한 달쯤 되니까 뱀이 무척 커졌는데 우연히 먹는 양도 많아져서는 이제는 도시락을 절반이나 더 나눠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말했어요. 날마다 먹을 것을 나눠줘서 고마워.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말을 하는 줄은 몰랐다. 내 이름은 어미라고 해. 나는 지미야. 어미 지미 이름이 꼭 형제 같구나. 그래 그러니 오늘부터는 나를 동생으로 삼아줬으면 좋겠어. 그러자 그럼 이제부터 내가 네 형이다. 이래서 뱀은 어미의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미는 날마다 몰라보게 자라나 아주 큰 구렁이가 되어서 도시락을 통째로 다 먹어도 오히려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미는 날마다 점심을 못 먹어서 말라갔지만 지미는 갈수록 더 큰 구렁이가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지미가 형 이제는 내가 너무 커서 이 작은 연못에서는 살 수가 없게 되었어. 그동안 날마다 먹을 것을 나눠주어서 고마워. 나는 오늘 서울에 있는 노돌라루로 가야 해. 하고 말하고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지미가 노돌라루로 간 다음 날부터 시골에서 서울로 쌀을 싣고 올라오는 배마다 뒤집어져서 아까운 쌀이 강바닥에 가라앉고 말았어요. 서울 사람들은 야단이 났습니다. 마침내 임금이 사실을 알아보라고 하여 알아보니까 시골에 사는 어미란 아이가 먹여살린 지미라는 큰 뱀이 노돌나루에 숨어 살면서 조화를 부리는데 도무지 지미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임금이 화가 나서 어미를 잡아오라 호령을 했습니다. 어미는 꼼짝없이 잡혀와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싶었지요. 네 이놈 죽고 싶지 않거든 내가 키웠다는 그 뱀을 잡아오너라 어미는 노돌라루로 가서 지미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소용돌이 치며 지미가 나타났어요. 형 왜 여기서 울고 있어? 네가 말썽을 부려서 그런다. 임금님이 당장 너를 잡아오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 어쩌면 좋겠니? 형 걱정할 거 없어. 내 몸을 석자 새치씩 자르면 꼭 새토막이 될 테니 어서 잘라다가 임금에게 받쳐. 지미야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니? 글쎄 형은 아무 걱정 말고 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래서 어미는 지미를 새토막으로 잘라다가 임금 앞에 바쳤습니다. 임금이 뱀을 보니 하도 크고 이상하게 생겨서 어디 한번 자르기 전 모습대로 붙여보아라 했습니다. 신하들이 지미의 토막난 몸을 이어붙이자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안개가 자욱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지미가 임금을 얼른 삼켜버리고는 자치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마침내 임금이 되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이었습니다. 어미가 다시 노돌라루로 가서 지미를 부르니 지미가 용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형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으니 강바닥에 모아놓은 쌀을 가져다가 골고루 나눠 먹어 그라고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어미는 쌀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마을 사람들을 챙기는 훌륭한 임금이 되었답니다. 착한 아버지를 배신했던 아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렸는지 비가 주룩주룩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며칠째 계속 내린 비로 물난리가 났지요. 골짜기마다 강물이 넘쳐나서 곡식이 쓸려가고 집이 떠내려 갔습니다. 곳곳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아우성이 그칠새 없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그마한 매생이를 타고 넘쳐난 물속에 들어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질고 마음착한 할아버지 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물에 빠져 아우성 치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짐승들도 건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생이를 저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어린애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물에 빠져 거의 죽어가는 어린애를 매생이에 안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슴 한 마리가 떠내려 왔어요. 할아버지는 사슴도 매생이에 들어 올렸습니다. 그 뒤로 또 뱀 한 마리가 떠내려 왔습니다. 몸에 상처를 입어 헤엄도 치지 못하는 뱀이었어요. 그리 기분 좋은 동물은 아니지만 마음착한 할아버지는 그 뱀도 구해서 매생이에 싣고 기슬그로 나왔습니다. 매생이가 땅에 닿자 사슴과 뱀은 제 갈대로 돌아가고 어린애만 남게 되었습니다. 얘야 너도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할아버지는 자기 품에서 떠나기 싫어하는 어린애를 보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갈 데가 없어요. 함께 있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는 할아버지에게 애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모래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된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는 펑 영리하고 똑똑했어요. 아들도 딸도 없이 홀로 사는 할아버지는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얘야 오늘부터 내 아들이 되어 사는 게 어떻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어요 아이도 할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아이는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걱정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 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뜨락에서 멍석을 틀고 있는데 사슴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물에 빠진 걸 구해준 사슴 이었어요. 사슴은 할아버지 앞으로 껑충껑충 뛰어오더니 옷자락을 물고 자꾸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슴이 왜 나를 밖으로 이끌까 또 누구를 구해달라는 게 아닐까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밖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사슴은 할아버지를 이끌고 산으로 갔습니다. 고개 하나를 넘어서니 거기에 큰 바위골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바위골 앞까지 이끌고 간 사슴은 제가 먼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뒤따라 바위골 속으로 들어갔어요. 굴 속에는 눈이 부시도록 빛을 뿜는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상자를 열어보니 상자 속에는 금은 보아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 논도 사고 밭도 사고 덩실한 기와집도 새로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슴 덕분에 큰 보자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들로 삼은 아이도 그때부터 부잣집 아들 노릇을 하게 되었지요. 많은 재물이 생겨나자 아들은 차츰 노름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도박도 하고 술집을 찾아다니며 건달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야 재물이 좀 생겼다고 건달 노릇을 해서야 되겠느냐 노름에 재미를 붙이면 마음이 흐려지느니라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아들을 진심으로 다 일렀습니다. 내가 돈 좀 쓰는 게 그렇게도 아깝나요? 아들은 할아버지 말씀을 새겨듣기는 커녕 이렇게 대들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을로 돌아다니며 할아버지가 자기를 잘 먹여주지도 않고 머슴처럼 구박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착해서 사슴덕을 보았다고 말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큰물이 났을 때 엉큼하게 남의 제모를 거두어 모은 거예요. 하며 헛소문을 퍼뜨리기로 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소문은 한입 건너 두입 건너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원님은 곧 나조를 보내 할아버지를 잡아들였습니다. 네 이놈 장마때 사람을 구한답시고 매생이를 타고 다니며 제모를 훔쳤다면서 원님은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사옵니다. 뭐 그러지 않고서야 너같은 가난뱅이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겠느냐 사실은 그때 구해준 사슴이 금은 모아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그 말을 조금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놈 그건 다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다. 네 자식놈이 말한 게 있는데 그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원님은 아들이 하는 말만 고지 듣고 할아버지를 기어이 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그 애가 그런 말을 하다니. 할아버지는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 한숨만 몰아쉬며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옥에 갇힌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무리 제몰에 눈이 어둡기로 서니 자기를 살려주는 애를 이렇게 갚는단 말인가. 할아버지가 답답한 가슴을 풀길이 없어 한숨만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쓰레륵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생각하여 소리나는 구석을 바라보니 뱀 한 마리가 바람벽을 타고 옥 안으로 스르르 기어들어오고 있었어요. 찬찬히 살펴보니 장마 때 살려준 그 뱀이었습니다. 뱀은 들어오자마자 할아버지 발등을 깨물고는 다시 스르르 기어나갔습니다. 자기가 살려준 뱀한테 발등을 몰리고 보니 할아버지는 슬프고도 기가 막혔습니다. 참 동분할 일이로다. 내가 괜한 인심을 써가지고 이런 화를 당하는 구나. 할아버지는 너무도 분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서름이 북받쳐 눈물이 났지요. 할아버지가 상처를 매만지며 이제 뱀한테 물렸으니 죽을 일만 남았구나 하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아까 왔던 그 뱀이 이번에는 입에 푸른 잎사귀 하나를 물고 다시 기어들어왔습니다. 뱀은 그 잎사귀를 제가 물어 상처낸 자리에 붙여놓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푸른 잎사귀가 상처에 닿자마자 아픔이 먹고 상처도 순식간에 암울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발등을 물어놓고 이번엔 약을 갖다 주더니 할아버지는 영문을 알 길이 없었지요. 그때 옥문 밖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일 났다. 마님이 뱀한테 물렸어. 빨리 의원을 불러라. 그러더니 며칠 뒤에는 한탄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용한 의사마저 못 고치겠다니 이제 어찌 하면 좋단 말이냐. 그것은 원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가 고쳐볼까? 할아버지는 뱀이 물고 잎사귀를 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옥조를 불러 자기에게 병을 고칠 방법이 있으니 원님한테 알리라고 했어요. 옥졸이 달려가 그대로 아래자 원님은 할아버지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옥에서 나온 할아버지는 곧장 원님한테 달려갔어요. 원님의 부인은 온몸이 퉁퉁 부어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뱀이 몰아온 푸른 잎사귀를 상처에 붙여주었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몸에 퍼졌던 독이 빠지고 붓기가 곧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의 부인은 고른 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자네 정말 용하네 의원보다 낫구먼 원님은 너무도 고마워 할아버지를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말이네 어찌 그렇게 치료를 잘하는가 아닙니다. 제가 어찌 의원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죄다 원님에게 말했습니다. 원님은 그제야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진실로 믿게 되었어요. 뱀같은 미물도 은혜를 갚는데 하물며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떻게 자기 목숨을 구해준 양아버지를 배반한단 말인가. 당장 그놈을 잡아오너라. 원님은 나졸들을 시켜 은혜도 모르는 아들을 당장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음 착한 할아버지를 크게 칭찬하고 소원이 있으면 들어줄 테니 서슴없이 말해보라고 했어요. 아비를 배반한 소행으로 말하면 괘씸하기 이를 데 없사오나 재물에 눈이 어두워 그런 것이오니 너그러이 보살펴 잘못을 내우 기회를 주었으며 나옵니다. 할아버지는 옥에 갇힐 신세가 된 아들을 보며 원님에게 간청했습니다. 원님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끄덕였어요. 과연 마음이 어진 노인이로다. 이런 착한 아버지를 배반한 니 죄를 알겠느냐. 원님이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제가 그만 재물에 눈이 어두워 못할 짓을 하였사오니 죽어마땅한 줄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죽으면 마음어진 아버지를 봉양할 수 없사오니 어진 마음 본받아 모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원님은 옥에 가두려던 아들도 풀어주었어요. 그 뒤 아들은 재물 때문에 흐려졌던 못된 마음을 고치고 마음착한 할아버지를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산삼을 준 신령 옛날에 아주 착하고 부지런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가난했대요. 그 집에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아궁이에 묻어둔 불씨가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매일 저녁마다 아궁이에 나무든 거를 하나씩 묻어두면 다음날 아침까지 벌겋게 숯불이 되어 살아있었습니다. 그 불씨로 불을 피워 밥도 짓고 쇠죽도 쓰고 군불도 지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불씨를 절대 꺼트리지 않고 대대로 잘 보존하여 이어 왔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불씨를 물려주면 며느리는 그걸 받아서 다시 그 다음 며느리에게 전해주었지요. 그런데 어느 해 겨울 가시지본 며느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는데 어떤 더벅머리 총각이 부엌 아궁이에 묻어둔 불씨를 훔쳐가지고 번개 도망치는 겁니다. 깜짝 놀란 며느리는 하도 다급해서 더벅머리 총각을 쫓아갔지요. 여보세요 제발 그 불씨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애원하며 줄곧 뒤따라 가는데 총각은 들은 척 만쳐 깊은 산속으로 달려가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총각을 놓칠까 봐 숨차게 따라가느라 지칠 대로 지쳐버렸지요. 얼마나 달려갔는지 갑자기 앞서가던 총각이 불씨를 획 내던져버리더니 어디론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며느리는 뛰던 걸음을 멈추고 총각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지만 조용한 산골에 바람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총각이 버리고 간 불씨를 가지러 얼른 뛰어갔지요. 다행히 등걸 볼은 그대로 벌겋게 살아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덩어리 근처를 보니 온통 산삼이 가득히 자라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허겁지껏 그 산삼을 캐서 치마 포개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며느리가 아침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려 걱정하려고 있었는데 낮이 되어서야 산삼을 치마 가득 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얘야 새벽같이 어딜 갔다가 이제 오니 하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에 더벅머리 총각이 불씨를 훔쳐가서 따라가 보니 산삼이 있어서 캐왔다고 하고는 되찾아온 불씨를 보여드렸지요. 식구들은 참으로 놀라워 하면서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그 더벅머리 총각은 어디 갔느냐? 며느리는 더벅머리 총각이 불씨를 던져놓고 갑자기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더벅머리 총각은 사람이 아니고 신령님 이었는데 너무 착하고 부지런한 집안인데 가난한 것이 하도 딱 해서 총각으로 모습을 바꾸어 산삼 있는 곳을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그 집에서는 산삼을 팔아 논도 사고 밭도 사서 잘 살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여기서 검은 머리 짐승은 사람입니다. 개나 그 밖의 짐승들은 보살 펴주면 고마워 하고 잘 따르지만 사람은 은혜를 베풀었을 때 더 이용하거나 배신을 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너무 잘해주지 말라는 말로 쓰입니다. 이 속담에 맞는 이야기가 아버지를 배신했던 아들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어른다움이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교훈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